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하의 일붐의 발길 따라 세계 1화 한편 세계불교법왕청은 초대법왕 일붐 서경보 전자인학께서는 1992년대 53개국 5300여 단체로부터 법왕으로 추대돼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시고 스리랑카에 찬다람다 근스님과 함께 공동법왕으로 추대된 인물로 열반 이후에도 오랫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불교보교에 앞장서온 법왕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셨다. 초대법왕 일붐 서경보 큰스님 담아야 일붐은 있어도 이붐은 없다. 초대법왕은 있어도 이대법왕이 없다. 나의 시봉은 담아가 했고 다른 사람은 돈 받고 일해준 장사치들이다. 동년에 들었던 씨앗이 본빛을 맞이하여 껍질을 깨고 새싹이 힘차게 솟아나 햇빛을 보듯 붐치리고 있던 우리 불교 1700살 갈고 다듬어 곱 태우기 위해 모태에서 삼장전인을 전수받고 참에서 깨어난가 백년 1914년 5월 9일생 새속의 이념 고리 끊으시고 사바의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행으로 실천하신 일본 큰스님 국내는 물론 오대양육대주를 비행기와 배를 타고 하늘을 나르고 바다를 건너지며 동과서 남과 북을 쉬지 않고 넘나들며 인종과 종교 사상을 초월하여 고살도 행을 하시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하나 되며 세계인의 융화단결 평화지향의 때와 장소시간을 가리지 않으신 일부님이시여 한 가정에도 호주가 있고 한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으며 천주교에서는 천년천 교환청이 생기고 최고지도자 교환이 추대되어 지금까지 천주교의 중추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불타의 해명을 이어갈 세계적 중추적 구심점이 되는 곳이나 지도자가 없음에 불기 1536년 6월 드디어 세계불교는 하나로 뭉쳐 세계불교법왕청이 설립되었고 일본 서경보 큰스님이 세계불교 초대법왕으로 추대되었다. 일본 법왕님 사바세계 온 누리의 법찰이 법든 밝히시어 법에 씻 뿌리 시고 감높이 내리셨다. 중생들의 견성을 위하여선이 기둥 과 중생들 전법을 위하여 교회 기둥에 선과 교회 배들북 걸어놓으신 큰스님. 세계 기네스북의 최다 박사 학위와 최다선 빌 최다 통일기 원십이 최다져서 동양 최대의 동굴법당 능호관 왕이 되신 큰스님. 일봉 법왕님의 음법제자 유달 제자는 모두 약 8천여 명에 이른다. 그 중 어느 자식이 어버이와 같은 큰 업적을 남길 것인가. 큰스님의 최측근 제자 담화는 지근에서 9년 동안 일봉 큰스님을 시봉하고 열반에 드신 후 지금까지 법왕청을 다져가면서 법왕님을 가슴속에 그려봅니다. 우리 모두는 큰스님께서 뿌린 씨앗을 열심히 매갖고 꼽히고 열매 맺으면 큰 수레에 가득 거두어 저 반야의 바다를 건너오리다. 불길 1564년 세계 물교 평화의 말 재정 공포의 16주년을 기념하며 일봉 큰스님의 제자 담화 합장. 하늘도 축복한 법왕 탐생. 아니 이럴 수가. 비다비. 비가 온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경보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비가 서경보 법왕님이 오시자마자 쏟아지다니. 지난 1992년 4월 23일 오후 7시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 세계 10억 불교 신자들의 구심점이 될 세계 불교법왕청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법왕을 뽑고 헌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92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틀간 스리랑카 캔디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고자 미리 도착한 날 기적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서경보 스님이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즉시 장대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스리랑카 전국에서는 6달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이 말라죽고 마실 물마저 없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의 국민들은 다같이 뜻을 모아 부처님께 하루 빨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우제를 올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고 저수지에 물이 고여 먹을 물이 충분할 정도의 귀는 오지 않았다. 인도 반도의 최남단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리랑카 는 적도에서 가까운 열대지방이나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계절풍본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더운 평균 섭씨 26도 28도의 기후를 갖고 있다. 스리랑카는 이 기후를 이용해 세계 1위의 홍차 수출을 자랑하는 나라 이다. 그런데 6달 동안이나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었으니 온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리랑카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다고 생각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한 그날 서경보 스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까지 데리고 왔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스님 혹시 심통력과 법력의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선물을 가져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서경보 스님은 빙들에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틀 후 대회는 캔디시에서 18개국 대표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은 서경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세계 불교 법왕청 초대 법왕으로 추대했다. 대회가 끝나는 4월 26일에도 검은 구름이 찬지를 뒤덮고 온종일 비가 내려 스리랑카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에서 부처님 열반 이후 실로 2536년 만에 불교 유엔과 같은 세계 불교 법왕청 이란 기구를 만들고 법왕을 뽑았다. 캔디시는 스리랑카 제1위 관광지로 석가문이 부처님의 일을 모신 불치 사람 절과 매년 8월 초순 보름달이 뜨는 발밤에 아롱다롱한 전통 이상을 입고 100마리가 넘는 코끼리를 끌고 화려한 행진을 벌이는 페라레라란 축제로 유명한 도시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엔 6월 16일 오전 10시 스리랑카의 서울 콜롬보 국제폐관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초대 법왕 추대 및 법왕청 분청 대표부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세계불교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 팔길보농 콩방 글라데시아 쌈 몽고 소련 중국 부탄 오스트리아미 암마 미국 프랑스 등 각국 대표들과 내빈 2천명 이상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5가지의 빛이 나타났다는 데서 유래한 불교 새끼와 법왕청 기가 나란히 개양된 가운데 초대 법왕으로 뽑힌 서경보 법왕은 두 손을 모은 합장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시한 다음 취임사를 발표했다. 오늘은 전 세계와 불교도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을 통해 바르고 곧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위대성은 남에게 즐거움을 베풀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안으로는 본래부터 타고난 자유를 얻도록 하고 밖으로는 인류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모든 불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취임사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일어나 일제히 박수를 쳤다. 1992년 6월 16일 이날은 우리 한민족에 있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광 된 날이었다. 서경보 스님 개인적으로 는 제주도 선방불사 강예월 스님께 머리를 깎은 지 60년 만에 전 세계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된 뜻깊은 날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된 종교인 불교의 국제기구의 우리와 같은 배달 민족의 한 사람인 서경보 스님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뽑힌 것이 더 큰 보람이자 기쁨인 것이다. 세계불교법왕청은 한마디로 카토릭의 교황청과 같은 역할과 목적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언제나 남북의 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서경보 법왕은 법왕 추대식이 있던 날 오후에도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오셔서 설법하였던 콜롬보 근처의 길리니아 시원을 찾아가 평화의 종을 다종하면서 남북 통일과 민족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직접 참가한 나라 외에도 전 세계 89개국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부처님 열반 이후 그 누구도 실현시키지 못한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를 통합시킨 역사적인 폐거에 감동을 받은 미국의 국제예술대사관 총재는 최고 영예의 메달을 서경보 법왕에게 주었다. 서경보 스님이 법왕으로 추대되어 우리나라에 돌아오자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같은 해 7월 3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피아드 호텔에서 환영대법회를 열어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날 법와를 통해 서경보 법왕은 세계불교법왕청의 위상을 하루속히 격상시켜 가톨릭의 로마교왕청과 동등한 지위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엔사나 단체로 등록시켜 헌장의 청안대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는 내용을 밝혔다. 세계불교법왕청의 특색은 파티칸 교황청의 교황이 정신제인데 반해 각국 분청장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 임기 5년제의 민주적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환영축사를 맡은 3.1운동기념사업회 에서는 큰 스님은 사랑과 자별의 따뜻한 빛으로 온 인류의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는 말로 서경보 법왕의 거룩한 뜻을 높이 찬양하였다. 하늘도 축복한 법왕 탐생 아니 이럴 수가 비다비 비가 온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경보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비가 서경보 법왕님이 오시자마자 쏟아지다니 지난 1992년 4월 23일 오후 7시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 세계 10억 불교 신자들의 구심점이 될 세계 불교법왕청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법왕을 뽑고 헌장을 통과 시키기 위해 92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틀간 스리랑카 캔디시 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고자 미리 도착한 날 기적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서경보 스님이 콜롬보 국제공항 에 도착한 즉시 장대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스리랑카 전국에서는 6달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이 말라 죽고 마실 물마저 없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 의 국민들은 다같이 뜻을 모아 부처 님께 하루 빨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우제를 올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고 저수지에 물이 고여 먹을 물이 충분할 정도의 귀는 오지 않았다. 인도 반도의 최남단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리랑카 는 적도에서 가까운 열대지방 이나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계절 풍본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더운 평균 섭씨 26도 28도의 기후를 갖고 있다. 스리랑카는 이 기후를 이용해 세계 1위의 홍차 수출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6달 동안이나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었으니 온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리랑카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이 자기 나라를 방문 한다고 생각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한 그날 서경보 스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까지 데리고 왔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스님 혹시 심폭력과 법력의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선물을 가져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서경보 스님은 빙들의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음 이틀 후 대회는 캔디시에서 18개국 대표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은 서경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세계불교 법왕 청초대 법왕으로 추대 했다. 대회가 끝나는 4월 26일에도 검은 구름이 찬지를 뒤덮고 온종일 비가 내려 스리랑카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에서 부처님 열반 이후 실로 2536년 만에 불교 유엔과 같은 세계불교 법왕청이란 기부를 만들고 법왕을 뽑았다. 캔디시는 스리랑카 제1위 관광지로 석가문이 부처님의 일을 무신불치사람 절과 매년 8월 초순 보름달이 뜨는 발밤에 아롱다롱한 전통이상을 입고 100마리가 넘는 코끼리를 끌고 화려한 행진을 벌이는 페라레라란 축제로 유명한 도시 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엔 6월 16일 오전 10시 스리랑카의 서울 콜롬보 국제회관에서 세계불교법왕 청초대 법왕추대 및 법왕청 분청 대표부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세계불교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 팔길보농 콩당 글라데시아산 몽고 소련 중국 부탄 오스트리아미 암마미국 프랑스 등 각국 대표들과 내빈 2000명 이상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부처 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 을 때 다섯 가지의 빛이 나타났다는 데서 유래한 불교 새끼와 법왕청 기가 나란히 개양된 가운데 초대 법왕으로 뽑힌 서경보 법왕은 두 손을 모은 합장으로 감사와 경위를 표시한 다음 취임사를 발표했다. 오늘은 전 세계와 불교도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을 통해 바르고 곧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위대성은 남에게 즐거움을 베풀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안으로는 본래부터 타고난 자유를 얻도록 하고 밖으로는 인류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모든 불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취임사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일어나 일제히 박수를 쳤다. 1992년 6월 16일 이 날은 우리 한민족에 있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광된 날 이었다. 서경보 스님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삼방불사 강예월 스님께 머리를 깎은 지 60년 만에 전 세계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된 뜻깊은 날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된 종교인 불교의 국제기구의 우리와 같은 배달 민족의 한 사람인 서경보 스님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뽑힌 것이 더 큰 보람이자 기쁨인 것이다. 세계불교범왕청은 한마디로 카토릭의 교황청과 같은 역할과 목적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언제나 남북의 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서경보 법왕은 법왕 추대식이 있던 날 오후에도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오셔서 설법하였던 콜롬보 근처의 길리니아 시원을 찾아가 평화의 종을 다종하면서 남북 통일과 민족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직접 참가한 나라 외에도 전 세계 89개국 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부처님 열반 이후 그 누구도 실현시키지 못한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를 동합시킨 역사적인 쾌거에 감동을 받은 미국의 국제예술대사관 총재는 최고 영예의 메달을 서경보 법왕에게 주었다. 서경보 스님이 법왕으로 추대되어 우리나라에 돌아오자 한국의 불교계 에서는 같은 해 7월 3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피아드 호텔에서 환영대 법회를 열어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날 법와를 통해 서경보 법왕은 세계불교법왕청의 위상을 하루속히 격상시켜 가톨릭의 로마 교황청 과 동등한 지위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엔사나 단체로 등록시켜 헌장에 정한 대로 인류 평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는 내용을 밝혔다. 세계불교법왕청의 특색은 파티칸 교황청의 교황이 정신제인데 단에 각국 분청장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 임기 5년제의 민주적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환영축사를 맡은 3.1운동 기념 사업회에서는 큰 스님은 사랑과 자별의 따뜻한 빛으로 온 인류의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는 말로 서경보 법왕의 거룩한 뜻을 높이 찬양하였다. 슬픈 전설의 나라 스리라카 세계불교법왕청은 그 본부를 스리랑카 캔디아스키리아 총본산으로 하고 3국을 대한민국 서울과 스리랑카 콜롬보에 각각 두기로 했다. 그리고 참여한 세계 각국의 본청을 두는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총본산이 있는 스리랑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나라 남한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이 나라는 근세에 이르러 약 450년에 걸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의한 침략과 지배를 받다가 1948년 독립 했다. 천연자원으로는 고무와 보석이 유명하며 말은 시날리저와 파미러를 쓰지만 영어도 통용된다. 또한 국민 모두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대통령도 공양한 스님을 만날 때에는 맨발을 하고 최대의 경위를 표시한다. 불교 의식 중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에서는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읽는 데 스리랑카에서는 태달아 압사귀 에 쓴 경문을 읽고 연부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슬픈 건국신화가 있다. 우리나라 에 있는 것과 같다. 아득한 옛날 인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었다. 이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그치질 않았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나라끼리는 왕자나 공주를 서로 사위와 며느리로 맞이하는 결혼 이 늘어났다. 이때 어떤 나라의 공주가 이웃나라와 싸우지 않고 살기 위해 다른 나라의 계좌에게 시집 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태자가 공주의 나라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자기 나라로 공주를 데려가는 도중 높고 험한 산 속에서 성난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 사자가 그르렁거리자 공주를 호위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치 고 공주만 가마 속에서 오드로들 떨고 있었다. 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주가 탄 가마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지져 부수더니 공주를 등에 태워 멀리 떨어진 사자굴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하였다. 잠시 후 비겁하게 도망친 사람들이 공주가 걱정되어 여기저기서 모여 들었으나 가마는 부서지고 공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뒤였다. 사람들은 공주가 사자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돌아갔다. 두 나라의 왕족들은 도망친 신하들을 크게 벌하고 두 나라의 택성들을 모두 동원하여 공주를 찾았으나 뼈조차 찾을 수가 없어 결국 포기하고 슬퍼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 사자는 공주를 잡아먹고 않고 아내로 삼았다. 처음에는 무서워 벌벌 떨던 공주도 사자가 배치려 하지 않쳐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자와 오랫동안 살게 되자 공주는 사자가 가져다주는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과 날고기도 잘 먹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도망칠 구멍을 찾았 지만 사자가 낮에 사냥을 나갈 때는 큰 하위돌로 굴을 맞고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공주는 사자의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 아이는 사내였는데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였다. 공주는 아들에게 사람의 말과 글을 가르쳤더니 곧 알아들았다. 얼마 후 공주는 또 딸을 낳았다. 딸의 생김새도 얼굴만 사람이고 몸은 사자였다. 딸도 영리하여 말 과 글을 빨리 입혔다. 공주는 남매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아들이 일곱 살이 되고 딸이 다섯 살이 된 어느 해 어떤 날 아들이 공주에게 물 었다. 엄마는 사람이고 아빠는 사자 이고 우리는 사람 판 짐승 다니니 어찌 된 일입니까 공주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들과 딸에게 말하고 나서 슬프게 울었다. 우는 공주를 보고 남매가 다시 물 었다. 엄마 그렇다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살 생각은 없어요 백번 천번 그러고 싶다만 너희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우리 셋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니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엄마 엄마가 사람이 사는 것으로 돌아가 고 싶다면 우리 모두 떠나요 모르는 말이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지키는 수백 명의 사람을 물어뜯고 앓히고 상처를 내서 쫓아버리고 나를 떼앗은 무서운 사자란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비록 얼굴만이라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산속에서 짐승 처럼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무섭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늙어 힘이 없고 저는 기운이 펄펄 솟아오르니 엄마는 죄가 없고 누이 동생은 걸리면 되니 어서 빨리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사는 곳은 동물이 사는 곳보다 돌아가요 사람이 사는 곳은 동물이 사는 곳보다 살기가 좋다면서요 그러긴 하다만 아무리 짐승이라도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버리고 우리만 떠날 수 있겠니 아이 참 엄마도 아버지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짐승인데 어떻게 한 평생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공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를 지내다. 마침내 너희 아버지가 사냥을 나갈 때 살짝 도망치자고 했다. 그렇게 하여 공주는 잡혀오기 전에 살던 친정 나라를 찾아갔으나 나라는 망해 없어졌고 부모와 왕족들은 온 대간 때 없어졌다. 이리하여 공주와 남매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살아가다가 자기들이 도망친 숲속에서 가까운 나라까지 오게 되었다. 이 나라에는 사자가 임금이 사는 공중에까지 들어와 사람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 임금은 군대를 동원하여 사자를 물리치려 하였으나 펄이나 창으로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빠른 사자라 부상자만 나날이 늘어 갔다. 다급해진 임금은 거리마다 방을 써붙였다. 국내와 구배를 가리지 않고 성중에서 날뛰는 사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고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 상금과 벼슬 자리가 탐이 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사자를 잡으려 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이런 소문을 들은 아들이 어느 날 공주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도 고생하지 않고 살 길이 생겼어요. 기뻐하세요. 얘야 무슨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단 말이냐 어서 말해봐라. 아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과 임금이 붙인 방의 내용을 자세히 공주에게 말했다. 아들의 말을 다 공주는 그러나 나는 찬성할 수 없구나 했다. 엄마 왜 그러시 죠 너는 몰라서 그러느냐 그 사자가 어떤 사자인가 말이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도 하겠구나. 하지만 내가 짐작하기로는 그 사자가 너희 아버지일 것 같구나. 참 엄마도 하고 많은 사자 중에 어찌 아버지 사자겠어요. 아니가 내 말을 들어보렴 우리가 갑자기 사라지자 미칠 것 같은 너희 아버지가 사람을 미워하는 분풀이로 사람을 마구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사자를 죽인다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된다. 그래도 내가 나서겠느냐 엄마 그런지 안 그런지는 직접 만나봐야 알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시오 아들은 재빠르게 임금에게 달려가 제가 그 사자를 죽여 상간마마에게 충성을 다할 테니 큰 대나무 창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고축창을 주고 일렀다. 기특하도다. 꼭 성공하길 바란다. 아들은 사자가 날뛰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 사자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버지였다. 아들이 나타나자 아버지 사자는 미친 듯이 날뛰건 행동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그 사자가 아버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상금과 높은 벼슬자리에 눈이 어두워 모른 척하고 이놈 나의 창을 닫아라 하고 고함소리와 함께 사자의 앞가슴을 찔렀다. 사자는 피하기는 커녕 아들이 찌른 죽창이 자기 몸속에 더 깊이 닫히도록 창을 끌어당기더니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푸볐다. 또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손을 접더니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다. 이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무섭던 사자가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을 해치려 하지도 않고 비하지도 않더니 끌어 안고 죽다니 하고 생각을 가졌다. 사자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수상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정한 일을 했다. 그러나 죽은 사자와 너의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거짓 없이 말하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고 호통을 쳤다. 아들은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했다. 말을 다 듣고 난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놈이 상금과 벼슬에 눈이 어두워 제 아비 까지 죽인 놈인데 임금이라고 해를 입히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임금 은 이같이 생각하고 약간의 상금만 주고는 차갑게 돌려보냈다. 불만을 품은 아들은 공주에게 말했다. 엄마 상감인지 국감인지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자만 죽이면 평생 쓸 수 있는 상금과 높은 벼슬 짜리를 주겠다더니 막상 사자를 죽이고 나자 모른 척 합니다. 다시 들어가 왕이고 대신이고 가리지 않고 모조리 접아 죽이고 왕궁을 숲밭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안된다. 왕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엄마 이하도록 하고 그 배에 온갖 곡식의 씨앗과 사람이 쓰는 도구와 쌀 삼백섬을 싣고 목수와 미장이를 열 사람씩 뽑아달라고 하여라. 그리 하여 준비가 되면 남쪽 바다로 항해 하다가 섬을 만나면 그곳에 내려 나라를 세우고 내가 왕이 되어 처녀 총각을 결혼시켜 신하를 낳게 하고 목수와 미장이에게 왕궁을 짓도록 해라. 왕은 아들 사자가 부탁한 것이 무척 힘들었으나 부환을 없애려고 모두 갖추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 나라를 세운 것이다. 왕이 된 아들이 어느 날 공주에게 물었다. 어머님 의 지혜를 빌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으나 나라의 이름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려울 것이 없다. 내가 사자의 자식이니 나라 이름을 사자국이라 하여라. 이 스리랑카의 건국설나는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서경고 법왕이 중국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18년 동안 인도를 돌면서 보고 들은 대로 적은 여행기인 설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것이다. 1붕의 발길 따라 글 정리 세계물교 이대법왕 권한대행 탐화총사 합장 1붕이 발길 따라 네 번째 이야기 기네스부 고관왕 1994년 3월 9일 오후 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룸 초등학교 강당보다 열 배쯤 큰 실내는 반을 하나 꽂을 틈이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세계 최고의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에게 그 기록이 사실임은 증명하는 94년도 기록인증서 수여식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기네스북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유래를 갖고 있다. 영국령 부가일랜드의 술을 좋아하는 기네스란 백작이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기네스 백작은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네스브리월이란 양조 회사를 만들어 기네스맥줄을 생산했다. 그 후 자손들은 대대로 할아버지가 만든 기네스 맥주를 최고의 맛을 내는 술로 발전시켰다. 기네스 백작의사 대 손인 휴비거경은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휴비거경은 1951년 11월 10일 아일랜드 남동쪽 슬레이니 강가에서 새 사냥을 나갔으나 플롭이라는 물새가 너무 재채있고 빠르게 피하는 바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휴비거경의 친구들이 그를 놀리며 조롱했다. 휴비거는 순허풍장이야. 플롭이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녀석이 인류 사냥꾼이라고 뽐냈거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휴비거경은 플롭이란 새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인가를 알아보려고 온갖 책을 다 뒤졌으나 그 새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 휴비거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플롭이란 새가 얼마나 빠르며 얼마나 재채있는 새인가를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말하지 못했다. 플롭이란 새의 기록을 찾다가 휴비거경은 다른 기록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사냥꾼이기 전에 사업가였던 휴비거경은 이렇게 생각 했다.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든 기록들을 한 곳에 모은 책이 있다면 누구나 사고 싶을 거야. 그래 이 일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잘 만들면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될지 몰라. 내가 이런 책을 꼭 만들어야지. 기록을 모은 책을 만들기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던 휴비거경은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노리스 맥퀴터 형제가 신기한 기록을 수집하는 전문가란 소문을 들었다. 1954년 9월 12일 휴비거경은 노리스 맥퀴터 형제를 자기 집에 초대했다. 내가 짐기한 기록을 모은 책을 만들려고 하니 책이 편집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형제도 같은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의를 받으니 정말 즐겁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가진 사업가 휴비거경은 실력과 열의를 가진 노리스 맥퀴터 형제가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은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편집과 제작은 노리스 맥퀴터 형제가 맡고 책 이름은 돈을 대는 양족 회사의 이름을 따서 기네스북 오브 월드레코드로 정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의 모든 기록들을 모은 책 이름이 기네스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기네스북은 1955년 8월 27일 마침내 판생했다. 198페이지로 된 최초의 기네스북에는 이상하게도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플로비란 새의 기록이 빠졌다. 왜 플로비란 새의 기록이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초판은 5만불을 찍었으나 곧 내진되 왔다. 50년대는 미국판과 영국판 등 영어로 된 책이 있었을 뿐이다. 그 후 60년대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어 판이 나왔다. 70년대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제코와 이슬란드 슬로베니아 판이 나왔다. 현재 기네스북은 매년 10월에서 13개국 언어 262종류의 책자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팔린 7400만부의 책을 높이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 8848m 오브 나이백 7배가 쌓인다는 엄청난 분량이다. 이날 단연 돋보이는 주인공은 역시 서경보 법왕 이었다. 찬란한 금빛 승복을 입은 모습도 주의에 시선을 끌었지만 가장 세우기 어렵고 힘든 신기록을 4개나 세웠기 때문이다. 기록인증서 수여식 후 서경보 법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세운 세계의 신기록은 개인의 영광이기 이전에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떨친 패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기록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의해 반드시 경신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어린이들보다 재능이 뛰어난 우수한 소년 소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서경보 법왕이 세운 신기록은 박사학위 최다 취득 최다작 저술가 최다 선필 보시 최다 동일기원 10위 건립 등이사 권항이다. 여기에 비공식 기록으로 영국 본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고령 최다 보유 기록을 더해오 권왕이 된다. 그러나 실제 기록은 이보다 엄청나다. 94년 4월 말 현재 박사학위 74개 저서 773권 동일기원 10위 660개 동상 89개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 이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서경보 법왕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 을 쌓고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박사학위는 6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개 이상을 땄는데 86년에는 한해에 12개를 따기도 했다. 83년 과 85년에는 각각 11개와 10개를 땄다. 저서는 48년부터 시작했으니 올해까지 매달 1권 이상씩 낸 셈이다. 92년에는 74권을 써 평균 4.9일에 1권씩 내기도 했다. 89년 과 93년에도 각각 이런 권식 을 써 평균 5.2일에 1권씩 낸 기록 도 갖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책들이 모두 우리말로만 써진 것이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안글 등 무려 5나라의 글자로 발간되었다는 것이다.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대사가 평생 400여 권의 책을 쓴 데 비하면 얼마나 엄청난 분량인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27권만 더 쓰면 원효대사보다 배를 더한 800권이 된다.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 하는 마음에서 민족통일을 간절히 비는 뜻으로 하나하나 세운 통일기원시비는 61년부터 시작했으니 한 해 19개씩 세운 것이다. 87년에는 무려 103개를 세웠으니 평균 3.5일에 한 대씩 세운 꼴이 된다. 한반도의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남한의 최북단 에 속하는 통일전망대까지 전국 곳곳에 세워진 통일기원시비에는 각각 다른 내용의 한시가 새겨져 있다. 그 중 하나를 본다. 조국의 남북 으로 두 갈래되어 형제동포 언제나 상심한 마음. 평화의 봄날은 언제나 올까. 통일된 강산의 꼬짐 언제나 피려나. 778개의 통일기원시비에는 서경보 법왕이 직접 지은 한시가 한수. 식세계좌에서 보는 일의 가슴에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글정리 제2의 법왕 권한대행 탐화총사 합장. 1붕의 발길 따라 다섯번째 이야기. 신기한 대몽. 20세계 초 1914년 국제적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사라예모 사건을 빌미삼아 세르기아에 선전포고를 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화학당 산립초선호텔 중공경원선과 호남선 개통이 있었다. 이보다 1년 전 한반도의 가장 남쪽 에 자리 잡은 제주도 남제주군 중무면 도순 2331번지 지금의 서귀포시 도순동. 이천 서시 공도공파의 중시 조격인 제주목 40대 장손 서봉진 선생과 11대 장손 서성현 부자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50여 가구가 오손도성 모여 사는 조그마한 마을 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밭을 일구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바다 바람에 따사로운 봄기운이 실려오는 1913년 5월 어느날 밤이시 부인은 몸을 뒤척이다 눈을 떴다. 신기하고 이상한 꿈을 꾼 것이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태몽이 아닐까 하고 낯을 불켰다. 이런 꿈이었다. 각편한 배나리 꽃보다 더 노란 색깔의 옷차림에 긴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스님이 신비하고 오묘한 흰 구름이 저욱하게 쌓인 한라산 꼭대기로부터 미끄러지듯 날아 내려왔다. 백발의 노스님은 이시 부인 앞에 서더니 품 안에서 사방팔방으로 영롱한 빛을 비추는 푸른 옥구슬을 꺼내어 건네주며 말했다. 이시 부인 이시의 옥구슬을 받으시오. 깜짝 놀란 이시 부인은 마음을 가다듬고 타소 고탄 몸가짐과 정중한 목소리로 그 노스님께 물었다.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신 스님이시온대 이런 값진 보물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옵니까 나는 한라산 대군사에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이 옥구슬을 전할 곳을 찾았으나 마땅히 전해줄 때가 없었으나 이제 그들에게 인연이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인연이니 더 이상 꼬치꼬치 묻지 말고 이 옥구슬이나 받으시오. 이시 부인은 거듭 물었다. 이처럼 진귀한 옥구슬을 어찌 아무 까닥도 없이 거저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태어나기 전이 세상인 전세에서 지은 인연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태가는 무슨 대가고 까닭은 무슨 까닭입니까 부인은 전생에 이 옥구슬을 받을 만한 인연을 지었고 나 또한 그 인연에 따라 드릴만해서 드리는 것이니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받기나 하십시오. 이시 부인은 사양에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고 두 손을 모아 노스님이 건네주는 옥구슬을 소중히 받았다. 옥구슬에는 부인이 알 수 없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스님 인연 따라 주시는 것이라니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옥구슬에 새겨진 글자가 무슨 뜻인지 나 가르쳐 주십시오. 내 그것은 삼장전인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멀지 않아 부인께서 아들을 얻으시면 그 아드님이 장차 삼장법사라는 이름을 가진 큰 인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삼장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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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 부인은 수없이 대뇌이며 그 뜻을 알고자 했었으나 도무지 삼장법사에 대해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인께서는 지금 인오 승이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어찌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장차 태어날 아드님이 자라면 저절로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니 더 이상 묻지 말고 그 옥구슬이나 고이 간직하옵소서 말을 마치자 노란 옷을 입은 백발의 노스님은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여분이 꿈이었다. 할아버지 서봉진 선생도 새벽에 꿈을 꾸었다. 역시 노란 옷을 입은 백발 노스님이 나타났다. 백의 귀한 아이가 탄생할 것이니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여 키우십시오. 장차 그 아이가 절아 공부를 많이 하여 모든 위치를 깨닫게 되면 하늘 밑에 구름을 헤집고 날아다니며 천하를 주름잡고 온 세상을 누빌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노스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참 이상한 꿈이구나라고 생각한 할아버지 서봉진 선생은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집안 곳곳을 쓸고 동네 어귀까지 말끔히 청소 했다. 순박하고 착했던 할아버지는 그렇게나 막 귀한 자손을 맞이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2004시 집안에 대를 잃을 장손 이 태어났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 이 씨 부인이 태몸과 할아버지가 둠꿈을 뒷받침이나 하듯 피부가 유난히 희고 이목이 수려하고 골격 이 단단하게 생긴 옥동자였다. 2004시 집안에는 더없이 귀한 장손 을 얻은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산무도 건강했고 갓난 아이 도 탈없이 건강해 그 기쁨이 더욱 컸다. 아버지 서성현 선생은 문 밖에 내걸 금줄을 능숙한 솜씨로 신나게 꾸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할아버지 서봉진 선생은 항열자인 경자를 부처 경보라고 이름을 지었다. 다음호 에 계속 이어진 글쓴이 제1의 법왕 권한대행 탐화총사 합장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일봉 이 발길 따라 여섯 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이. 할아버지는 경보를 틀나는 배로 무릎에 앉혀놓고 귀여워 하고 잠도 데리고 잤다. 그러면서 늘 우리 도서 우리 도서하며 사랑스러워 했다. 경보는 한번 들으면 잊지 않고 한번 본 것은 반드시 기억하여 동네 어른들로부터 총명한 아이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 이런 경보를 잘 가르쳐 뛰어난 인물로 키워 기울어진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고 여긴 할아버지는 일찍 그를 가르치 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경보는 제주도 에서 가장 뛰어난 글재주를 가졌다 는 외삼촌 이지화 선생께 글을 배우다 동네 서당을 다니게 되었다. 6세가 되자 경보는 이미 어지간한 한문을 다 읽고 쓰게 되었으며 10세 때에는 그 어렵다는 서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풀었다. 이렇게 공부는 잘했지만 경보는 도무지 아이닥지 않은 행동을 자주 해 집안 어른들의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바다와 가까운 마을인 도순동 아이들은 조금만 커도 바닷가에 나가 고기잡이 어른들을 거들 기도 하고 고기잡는 법을 배우 기도 했다. 또 한라산에서 시작하여 서귀포로 빠지는 도순천에 나가 은하나 피레미 같은 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경보는 고기잡는 일이나 장난 스럽고 개구쟁이 같은 일을 도무지 안 했다. 늘 혼자 있으려 했고 책을 읽기만 했다. 처음에는 어른들도 귀하게 될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는 식으로 무심히 보아 넘겼지만 갈수록 가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보통의 개구쟁이 소년들이 서당에 오가면서 심심함을 달래려고 아무 끝없이 뱀을 돌로 때려죽여놓고 킬킬 거리며 웃고 개구리를 밟아죽이고 길가에 코치를 따고 나무를 꺾는 일을 자주 한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경보는 이렇게 친구들을 타일렀다.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일 망정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면 벌을 받는다. 개구리나 뱀이 너희들을 해치려 하지도 않는데 왜 때려죽이는 거야 이런 경보를 보고 친구들은 잘난체 한다고 비웃었다. 즉 공부 좀 잘한다고 그러지 마 재미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뭐 니네들이 재미있다고 괜히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돼? 경보 네가 무서워서 뱀을 못 잡으니 그러는 것이지?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아. 아이들이 듣건 말건 경보는 계속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우겼다. 아이들은 경보가 그러는 것이 미웠지만 공부를 잘하는 경보한테 함부로 하지는 못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하루는 서당에서 배운 글을 외우며 집에까지 와보니 낯선 사람이 집에 있는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몰래 감을 따 하느냐고 고함을 찌르거나 이웃의 어른들께 알려 혼을 내도록 부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보는 달랐다. 내가 소리를 찌르면 놀란 나머지 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 어른이 몰래 감을 따다가 아이에게 들키면 얼마나 민망해 할까? 차라리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하고 못 본 척하자. 그러면 없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경보는 오히려 자기가 그 자리를 피했다가 감을 따던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물론 어른들께 말하지도 않았다. 그런가 하면 엉뚱한 일도 저질렀다.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접어오신 고기들이 바구니 안에서 팔딱팔딱 뛰고 눈을 건벅거리고 아가미를 벌려 숨쉬고 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경보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뛴 바구니를 가져다가 살아있는 고기를 따로 담았다. 그러더니 무거운 바구니를 낌 낌거리며 온 힘을 다해들고 물가루가 다 살려주었다. 할아버지도 얼마동안 이상하다. 요즘에는 왜 금방 접어온 고기들이 빨리 죽지 하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죽은 고기만 남아있자 무슨 가달기 있구나 하여 고기를 접어온 다음에 경보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그날도 경보가 숨쉬는 고기를 골라 살려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경보야 너는 왜 할아버지가 위험한 바다에서에서 잡아온 고기를 다시 살려주느냐. 경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아니 그 까닭을 말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도 경보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셨다. 이 녀석이 귀여워하고 예뻤더니 버릇이 없구나. 왜 고기를 다시 살려주느냐고 묻지 않느냐. 그냥 불쌍해서 그랬 습니다. 뭐가 불쌍하다는 말이냐. 죽은 고기는 값이 반밖에 안되는 걸 몰라서 그러느냐. 다시는 안 그러 겠습니다. 이후에도 경보는 할아버지 몰래 고기를 살려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다시 눈치를 채고 경보에게 물었다. 경보야 다시 묻겠다. 고기를 또다시 살려줄 것이냐. 아니요. 하지만 물도 없는 곳에서 숨을 쉬고 팔딱팔딱 뛰는 고기를 보면 다른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러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곤 하자. 할아버지는 고기를 죽여서 가져왔다. 그 대신 다른 어부들보다 값싸게 고기를 팔아야 했다. 이것을 알게 된 경보는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한 이분에 들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파시는 산 고기를 놔주지 않을 테니 죽여서 가져오지 마십시오. 모두 죽여서 가져오시니 값도 제대로 못 받고 불쌍해서 살려준 질 뜻도 소용이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알았다. 다음부터 는 일부러 고기를 죽이지 않겠다. 할아버지는 경보가 기특하다는 뜻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는 일부러 고기를 죽여서 집에 가져오시지 않아도 되었다. 그 대신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의 마음을 알았는지 잡아온 고기 중에서 가장 싱싱한 몇 마리를 골라 경보에게 주면서 이놈은 경보 내가 다시 살려주어라 하셨다. 글쓴이 이대포방 권한대행 탐화총사 합장 일붕의 발길 따라 일곱 번째 이야기 훌륭하신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서당보다 학교를 보내주세요. 뭐라고 외놈들이 가르치는 신학문을 배우고 싶어 학교를 간다고? 할아버지 학교에 간다고 외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된다. 학교에 가 외놈 말과 글을 배우면 외놈의 종노릇밖에 할 것이 없는데 그놈들의 종노릇을 하려고 돈 들여 공부한단 말이냐? 할아버지 저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한문은 다 배웠는걸요. 안된다면 안되는 줄 알아라. 다시는 학교에 간다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경보는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그처럼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비록 배우지 못해 포기잡이로 생계를 꾸렸지만 기계가 높고 성격이 강직했으며 남다른 의리가 있는 행동으로 주위에 신망을 얻는 분이었다. 때문에 결코 사사로운 일로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도왔다. 경보가 태어난 제주도의 이천서시 가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부지런히 이의를 해서 비교적 넉넉한 살림을 꾸린 집이었다. 그러면 이천서시 문중이 어떻게 하여 본토가 아닌 외딴 삼체주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 자신있는 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경보의 직계 조상이 제주 목사를 지낸 서상우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천서시가 몇백년 전부터 제주에 뿌리를 내린 가문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하면 경보의 조상은 중앙정비에서 큰 벼슬을 하다가 정쟁에 휘말려 휘양을 왔거나 시끄러운 세상을 싫어하는 유생이 물살구 땅설은 도세 몸을 숨긴 후에 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보의 조상은 원래가 제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염류로 휘양을 왔거나 당쟁을 피해 제주의 수먹은 양반일 것이라 짐작된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천서시 가문인지라 비록 물일과 반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조상의 영광을 되찾아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맹세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이미 물일이 생업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자식과 손자에게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기잡이를 시키지 않겠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구대로 경보의 아버지 서성현 선생은 반일을 하게 했고 혼자 경보에게는 공부를 가르쳤다. 그런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물일과 농사일로 햇볕 때 얼굴이 건개 타고 손발은 굵어지고 터졌어도 옛 사대부의 후손답게 점잖은 자세와 의연한 기상을 간직했던 것이다. 경보가 신학문을 배우고 싶어 서당 배신 학교를 가고 싶다고 보채도 딱 잘라 안된다고 거절하신 할아버지는 언제나 옳고 그런 것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경우 경보가 학교에 가는 것은 그런 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경보가 학교에 가려고 고집을 부리던 시기는 3.1운동 직후라 민족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물론 경보의 할아버지도 사랑하는 손자인 경보가 외놈 말과 글을 가르치는 학교를 다녀 출세하는 것이 싫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편하고 쉽게 살기 위해 보상 대대로의 교육방식인 서당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못막당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경보는 서당을 다니게 되었다. 글 공부를 익히려 서당에 들어간 경보는 마치 고기가 물을 맛난 듯 재미있게 공부했다. 그 당시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은 100에 10세가 넘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장가를 든 15에서 16세도 있었다. 경보는 서당 훈장으로부터 날마다 칭찬을 들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목대운 하늘 똑똑한 손자가 풀어주리라고 생각하여 어떤 뒤바라지도 해줄 각오를 했다. 그래서 석유값이 금값 같던 그 시절에도 할아버지는 경보가 밤늦도록 공부하도록 석유를 모아두었다. 하지만 경보는 철이 들자마자 뛰어놀고 밤늦게 허롱불을 켜고 공부하지 말고 밝은 낮에 공부하는 것이 비싼 석유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해가 지기 전에 그날 배운 것을 완전히 익히기로 작정한 것이다. 나이 어린 경보가 아무리 결심을 했어도 개구쟁이 기질까지 완전히 벗어버린 어른은 아니었다. 어떤 때는 글을 읽고 외우는 밤 밖에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흥겹게 노는 노래소리가 들려오면 우리 서당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조금만 놀다 들어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곱두 새벽에 마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집안 밖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고기잡이를 나가시면서 하시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께는 농구란 제대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그 싹이 도단한 시절의 제대로 돌보아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야.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하셨다. 경보에게는 사람도 다 때가 있단다. 공부는 할 때 하고 배울 때 배워야지 어른이 되고 나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단다. 하셨다. 이 무력 경보의 집에서 각자의 몫이 정해져 있었다. 물일은 할아버지의 목판일은 아버지의 목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돕는 일이 각자의 할 일이었다. 물론 경보의 몫은 공부하는 일이었다. 경보는 매일 공부를 해서 저녁이면 그날 배운 것을 할아버지께 외워 보여 칭찬을 듣곤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글을 배운 분이 아니라서 경보가 얼마나 공부를 잘 하는지를 몰랐다. 어떤 때는 경보가 글을 외우다가 틀렸음을 알고 할아버지 들렸어요. 다시 외울게요 하고 고개를 돌려보면 할아버지가 주무셔서 속이 상한 일도 있었다. 이 시절 경보는 공부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곱구 유순해서 동네 어른들로부터 그 외에는 재주가 특출할 뿐만 아니라 금행도 단정하고 예의도 바른 학동이다는 칭찬을 곧잘 들었다. 글재주가 있다고 뽐내지도 않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눈아래로 깔보지 않고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렸고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공손하게 인사를 잘했기 때문이다.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아 매우 부지런했다. 골방 샌님처럼 방구석에 틀어박혀 책벌레 노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겁나는 대로 집안을 깨끗하게 쓸고 동생들을 돌아보았다. 그런가 하면 동네 우물에서 물을 퍼다 부엌에 물항아리를 채우고 어머님이 밥을 지을 때야 궁이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글정리 이대포방 권한대행 탄화총사 합장 1분의 발길 따라 여덟 번째 이야기 15살짜리 훈장 엉뚱한 질문을 자주 하여 스승을 곤란하게 만들던 경보가 15세가 되던 해에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신경통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자리에 눕게 된 스승이 어느 날 경보를 불러 서당의 훈장을 맡으라고 부탁했다. 경보야 내가 몸이 아파 더 이상 공부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나를 대신하여 서당을 끌어갔으면 좋겠구나 아니될 말씀이 옵니다. 어서 빨리 병을 떨치고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계속하여 배움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스승님은 곧 일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다. 내 병은 내가 안다. 다시 일어난다 해도 전처럼 너희들을 호통치고 가르칠 만한 힘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경보 내가 이 기회에 훈장을 맡았으면 한다. 스승님 저는 아직 글도 짧고 나이도 어려 훈장을 맡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발 쾌자하셔서 저희들을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미 나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구나. 글 공부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경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스승님 저도 군사부일체를 스승님께 배워서 스승의 뜻을 제자가 따르지 않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는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다고 여겨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서단의 훈장을 경보가 맡아야 한다 안 된다 하는 사제지간의 당부와 완곡한 거절이 몇 차려 오고 가는 사이에 스승의 병세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더 이상 서당의 훈장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대신할 훈장을 모셔올 수도 없다고 판단한 스승은 어느 날 서당의 학동들과 부모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병이 깊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나를 대신할 훈장을 찾았으나 마땅한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뒤로거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지만 글재주가 뛰어난 경보에게 훈장 자리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경보에게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동이나 부모님이 계시며 나서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위를 둘러본 스승은 학동들과 부모님들에게 다시 말했다. 지금까지 경보를 같이 배우는 친구로 알고 지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엄연한 훈장이니 각별히 대하도록 하십시오. 옛부터 임금과 스승 시아버지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동들은 이미 경보에 학문이 덤상한 수준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들도 인근에서 천재가 낫다고 소문난 경보의 실력을 모를 리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경보는 15세 어린 나이의 사랑의 훈장이 되었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변하자 경보의 몸가짐은 한결 의젓해졌다. 책임감과 자부심도 생겼다. 같이 장난치고 어울리던 학동들도 경보가 훈장이 되자 처음에는 어색스러워 훈장님이란 말을 안 하려 했으나 경보가 훈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자 스승의 예우로서 배했다. 그러나 경보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십여 살이나 많고 이미 결혼하여 자식까지 군 사람이 섞여있는 서당을 끌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 있지를 좋아하던 경보는 훈장을 맡게 되자 같이 어울릴 친구까지 잃게 되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아는 것을 다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하여 밤늦게까지 공부하여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쓰니 머리가 매우 무거웠다. 경보는 머리가 무거울 때마다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서당 주위의 나무 밑이나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제주를 돌고 돌아 서귀포 앞바다로 빠지는 도순천을 자주 찾았다. 개구쟁이 시절벽을 감고 뛰놀던 도순천은 유년기의 추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었다. 화강암과 현무암이 고루 바닥에 깔린 도순천은 혹은 마을 소년 소녀들의 놀이터로 여름이면 헤엄치고 물장난을 치던 곳이었고 겨울이면 동백꽃이 곳곳에 피어있는 꿈의 강이었다. 경보가 혼자이 되자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해준 사람은 그렇게도 아껴주시던 할아버지였다. 항상 변덕을 부리는 날씨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바다에서 평생을 보내며 쌓인 한을 장손이 대신하여 풀었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 목숨을 걸고 고기잡이를 하거나 단일로 햇볕에 얼굴을 두지 않고도 학동들의 부모들이 거두어주는 학비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뒤뻤겠는가. 할아버지는 그런 경보가 대견스럽고 기특하여 가는 곳마다 칭찬을 늘어놓았다. 글정리 2대 법왕 권한대행 단화총사 합장 1분의 발길 따라 여덟 번째 이야기 15살짜리 훈장 엉뚱한 질문을 자주 하여 스승을 곤란하게 만들던 경보가 15세가 되던 해에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신경통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자리에 눕게 된 스승이 어느 날 경보를 불러 서당의 훈장을 맡으라고 부탁했다. 경보야 내가 몸이 아파 더 이상 공부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나를 대신하여 서당을 끌어갔으면 좋겠구나. 아니될 말씀이 옵니다. 어서 빨리 병을 떨치고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계속하여 배움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스승님은 곧 일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다. 내 병은 내가 안다. 다시 일어난다 해도 전처럼 너희들을 호통치고 가르칠 만한 힘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경보 내가 이 기회에 훈장을 맡았으면 한다. 스승님 저는 아직 글도 짧고 나이도 어려 훈장을 맡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발 쾌자하셔서 저희들을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미 나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구나. 글 공부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경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스승님 저도 군사부일체를 스승님께 배워서 스승의 뜻을 제자가 따르지 않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는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다고 여겨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서단의 훈장을 경보가 맡아야 한다 안 된다 하는 사제지간의 당부와 완곡한 거절이 몇 차려 오고 가는 사이에 스승의 병세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더 이상 서당의 훈장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대신할 훈장을 모셔올 수도 없다고 판단한 스승은 어느 날 서당의 학동들과 부모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병이 깊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나를 대신할 훈장을 찾았으나 마땅한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뒤로거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지만 글재주가 뛰어난 경보에게 훈장 자리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경보에게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동이나 부모님이 계시며 나서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위를 둘러본 스승은 학동들과 부모님들에게 다시 말했다. 지금까지 경보를 같이 배우는 친구로 알고 지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엄연한 훈장이니 각별히 대하도록 하십시오. 옛부터 임금과 스승 시아버지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동들은 이미 경보의 학문이 덤상한 수준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들도 인근에서 천재가 낫다고 소문난 경보의 실력을 모를 리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경보는 15세 어린 나이의 사랑의 훈장이 되었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변하자 경보의 몸가짐은 한결 의젓해졌다. 책임감과 자부심도 생겼다. 같이 장난치고 어울리던 학동들도 경보가 훈장이 되자 처음에는 어색스러워 훈장님이란 말을 안 하려 했으나 경보가 훈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자 스승의 예우로서 배했다. 그러나 경보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10여 살이나 많고 이미 결혼하여 자식까지 군 사람이 섞여있는 서당을 끌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 있지를 좋아하던 경보는 훈장을 맡게 되자 같이 어울릴 친구까지 잃게 되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아는 것을 다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하여 밤늦게까지 공부하여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쓰니 머리가 매우 무거웠다. 경보는 머리가 무거울 때마다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서당 주위의 나무 밑이나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제주를 돌고 돌아 서귀포 앞바다로 빠지는 도순천을 자주 찾았다. 개구쟁이 시절벽을 감고 뛰놀던 도순천은 유년기의 추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었다. 화강암과 현무암이 고루 바닥에 깔린 도순천은 혹은 마을 소년 소녀들의 놀이터로 여름이면 헤엄치고 물장난을 치던 곳이었고 겨울이면 동백꽃이 곳곳에 피어있는 꿈의 강이었다. 경보가 혼자이 되자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해준 사람은 그렇게도 아껴주시던 할아버지였다. 항상 변덕을 부리는 날씨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바다에서 평생을 보내며 쌓인 하늘 장손이 대신하여 풀었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 목숨을 걸고 고기잡이를 하거나 밭일로 햇볕에 얼굴을 두지 않고도 학동들의 부모들이 거두어주는 학비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할아버지는 그런 경보가 대견스럽고 기특하여 가는 곳마다 칭찬을 늘어놓았다. 글정리 이대 법왕 권한댕 판화총사 합장 1붕의 발길 따라 아홉 번째 이야기 이야기 잘하는 훈장 경보는 훈장이 되고 나서 재미있고 쉽게 가르친다는 원친을 세웠다. 공부가 너무 딱딱하고 어려우면 학동들이 서당을 지긋지긋한 곳으로 여길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고서라고 하던 옛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예를 들며 맹장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가르치면서 무조건 맹자는 인간의 권성이 착하다고 했고 순자는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다고 하지 않았다. 즉 성선설을 설명하면서 어린이가 우물가에서 우물 안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사람이면 누구나 뛰어가서 그 어린 아이를 구할 것이다. 부모님의 은혜를 가르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 저절로 깨닫게 했다. 옛날 가뭄이 심하여 나란히 온통 가망과 질병이 들끓게 되자 임금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산에 데려가 구덩이를 타고 묻어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 어느 아들이 국법을 어길 수 없어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으로 무들어갔다. 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참고 그저 묵묵히 걸었다. 어머니는 자기를 땅에 파묻으러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무거워하자 내려서 걸어가겠다고 했다. 아들은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여겨 계속하여 업고 갔다. 갈수록 속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들어선지 나무 잎사귀를 따서 걸어가는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나무를 꺾기도 했다.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왜 나뭇잎을 따서 뿌리고 나무를 계속하여 꺾으세요? 내가 나중에 돌아갈 때 길을 잘못 들어 고생할까 봐 그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땅에 묻으러 가는 순간까지 자식이 돌아갈 것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 공부가 싫은 학동들도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고 나서 옛 성년들이 말했던 부모님 은혜를 가르쳤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로 가르쳤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장자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의 집안은 아버지 대까지 부자였으나 차츰 가세가 기울어 끝내 가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먼 나라로 떠나 부지런히 돈을 벌어 몇 해 뒤에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과 친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싹 바꿔 멀리까지 그를 마중 나왔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일부러 남노한 옷을 걸치고 맨 앞에 하인들 사이에 기어 걸어갔다. 친척들은 가난했던 소년이 이제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므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친척들은 하임 차림을 한 장자에게 물었다. 이봐야 오늘 크게 성공하여 돌아오는 장자는 어디 계십니까? 장자는 시츠미를 뚝대고 대답했다. 저 뒤쪽에 오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럴 듯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친척들은 다시 뒤쪽의 하인들에게 물었다. 장자는 어느 분인가요? 그분은 맨 앞에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여 겨우 장자를 찾아낸 친척들은 마중까지 나온 자신들을 피하는 장자가 야속하게만 생각되었다. 장자는 친척들과 마중 나온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 내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장자는 저 낙파 등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날카난 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당신들이 갑자기 마중을 나와 장자를 찾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벌어오는 재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재산은 저 뒤에 오는 낙파 등에 실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동들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거리며 신나했다. 공부를 제때 해야 하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로 가르쳤다. 중국의 주나라에 한 도인이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갖가지 재주를 익혀 마침내는 도인으로 불리웠다. 그 도인은 분갑술과 신출비모라는 재주를 부렸다. 심지어는 새와 물고기들이 말하는 것도 알아들었다. 하루는 그 도인이 여행을 하는 중 길 옆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세요. 도인님. 도인은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리가 나는 곳에는 아무도 없고 다만 메마른 웅덩이 속에 붕어 몇 마리가 비늘이 바싹 말라 거의 죽어갈 지경이 되어 있었다. 도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발길을 돌려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웅덩이 속이 붕어들이 도인에게 애가라였다. 우리들은 지금 웅덩이에 물이 없어 비늘이 말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인께서는 물 한 말만 길어다가 이 웅덩이에 부어주시면 저희들이 곧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해를 꼭 잊지 않고 헛을 것입니다. 뭐 그러냐? 한 말 정도의 물이 아니라 내가 아예 강의 물줄기를 이곳으로 대어주마. 도인의 말을 들은 붕어들은 한식을 했다. 우리들은 지금 한시가 급해서 그러는데 만일 도인께서 강물을 이곳에 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결국 어물전으로 가거나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고집과 재면을 너무 따지다가는 손에만 보게 된다는 가르침은 이런 이야기로 대신했다. 돼지의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험한 산길에 들어섰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마리의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었다. 돼지의 왕은 호랑이를 보자 겁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고 달아났다가는 부하들이 나를 미웠을 것이다. 이 위험하고 어려운 고비를 면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었다. 잠시 길을 비켜주며 아무 말썽이 안 생길 것인데도 돼지의 왕은 퍼문이 없는 고집을 부렸다. 이 바 호랑이 내가 지나가게 길을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혼이 나고 말 것이다. 호랑이는 가소롭기도 하고 불쾌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다 어디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된 이상 이 길은 절대로 못 비켜주겠다. 돼지의 왕은 괜한 고집을 부렸다가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번개 같은 요책이 돼지의 왕에게 떠올랐다. 그럼 잠시 기다려라. 우리 조상 적부터 내려오는 갑옷을 입고 와서 싸우겠다. 내 좋을 대로 해라. 호랑이는 여유 만만하게 돼지의 부탁을 허락했다. 돼지의 왕은 급히 자기들의 변소로 갔다. 그리고는 뜨굴뜨굴 뒹굴어 온몸에 똥을 발랐다. 돼지의 왕은 호랑이에게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준비를 마쳤다. 싸우려면 덤벼라. 내가 무섭거나 싸우기가 싫으면 어서 길을 비켜라. 호랑이가 돼지의 왕을 보며 온몸에 똥을 발라 냄새가 진동했다. 호랑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너는 명색이 왕이란 놈이 참 더럽구나. 지금껏 내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은 것은 소중한 이빨을 아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처럼 온 몸에 똥을 발라 냄새가 코를 찌르는 돼지와 어떻게 싸우겠느냐. 내가 길을 비켜주겠다. 더러운 돼지 놈아. 돼지의 왕은 호랑이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 부하들에게 이렇게 뽐냈다. 너희들도 잘 보았지. 나는 호랑이도 무서워 길을 비켜주는 돼지의 왕이란 말이야. 어머머 험. 그러나 돼지 나라에 돌아온 돼지의 왕은 온 몸에 똥을 발라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소문이 돌아 돼지 나라의 품위를 떨어뜨린 돼지를 왕으로 모실 수 없다 하여 아무도 그 돼지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 경보는 어떤 것을 가르칠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나서 한문의 문장을 풀어나갔다. 이 같은 학습법이 널리 아려지자 너도 나도 경보에게 학동을 맡기려 했다. 공부에 특별히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 서당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는 서당에를 간다고 해놓고는 딴 짓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서당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과 섞여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가며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경보가 있는 서당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이었다. 글 정리 이대법왕 권한대행. 파마 총사 합장. 1분의 발길 따라 열 번째 이야기. 또 넓은 세계로 서당의 훈장으로 명성을 얻어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반대로 경보는 답답함을 느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 트위터에 귀를 심던 경보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내 대장구로 태어나 천하를 노래해도 부족하거늘 어찌 좁은 선구석에서 고흘리개들의 훈장 노릇이나 하고 귤나무를 심어 그 열매가 맺길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렇다. 무트로 나가자. 넓은 곳으로 나가 훌륭한 스승을 찾아 더 깊은 공부를 하고 그 뜻을 펼치자. 세계는 나날이 발전하는 데 어찌 예탁문인 한자만 이태서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장자란 책이 남화경 첫편에 나오는 붕새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남화경에는 상상의 새인 붕새를 이렇게 쓰고 있다. 북방에 조그만 새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퍼져서 날개짓을 하니 태풍이 일어나고 태양빛을 가릴 정도의 위세로 바람을 일으켰고 몇 차례 날개짓을 하다가 남역을 향해 구만리 창공을 6개월간 날았다. 경보는 남화경에 나오는 붕새를 떠올리며 이렇게 다짐했다. 붕새는 날개를 펴면 하늘을 뒤덮고 한 번 물을 마시면 오대양의 물이 마르고 등뼈만 2000리가 넘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사서삼경이나 장자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역사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는데 나는 그들이 쓴 글을 읽고 가르치면서 황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는가? 나도 학문과 경륜을 쌓아온 세상의 기계를 떨키는 붕새와 같은 큰 그릇이 되자. 옛부터 말을 나으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 나도 어서 빨리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 이때부터 경보는 몸은 제주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육지로 떠나 있었다. 제주를 떠날 국리를 하던 중 남제주군 위밀이란 곳의 현시가 뭣에서 도력이 높은 분을 모셔놓은다는 소문을 들었다. 경보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노이송 선생을 만났다. 경보는 노 선생을 따라 전남 영광군 요량명까지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훈장을 하면서 책을 읽고는 도중 주제소에서 줄두아라는 연락이 왔다. 경보가 주제소에서 도착하자 일본인 순사가 대뜸 왜 아이들에게 나쁜 교육을 하느냐? 라고 다그쳤다. 아니 내 집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글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왜 일본을 해롭게 하는 것이냐? 곧 따졌다. 할 말이 없어진 순사는 나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맞느냐고 무격다짐으로 억누르려 했다. 말이 안 통하는 무식한 순사와 말다툼을 해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여긴 경보는 알았다고 말하고 돌아왔다. 이후에도 일본인 순사는 비밀리의 경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를 조사하곤 했다. 그렇다고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경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척하며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일본인 순사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경보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 숨겨주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한 일본인 순사의 태도가 오히려 순진한 선사람들의 반일감정을 키웠을 뿐이었다. 그 무렵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막내 고모로부터 일본을 구결할 마음이 있으면 건너오라는 연락이 왔다.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섬생활과 일본인의 간섭에 실증이 났던 경보는 곧 오사카로 건너갔다. 새로운 문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회가 되면 신학문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건너간 일본이었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얻기가 힘들었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도 심했다. 거기다가 말도 통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항상 시간을 아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았던 경보는 내가 일본까지 와서 확된 일로 시간을 벌이느니 차라리 내 나라로 돌아가 아이들이 나 가르치면서 큰 뜻을 펼칠 나를 기다리자 하는 생각을 갖고 제주로 되돌아왔다. 글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판화총사 합장 법왕 1분의 발길 따라 열한번째 이야기 결혼과 출가? 일본에서 돌아와 집안일도 돕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으면서 훌륭한 스승을 찾아 무트로 떠날 계획을 짜고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경보를 찾으셨다. 할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은 경보를 보고 할아버지께서는 조용한 말씀하셨다. 경보야 나는 내가 더없이 자랑스럽구나. 내게 음석을 부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와이엇한 청년으로 자랐구나. 이 할애비를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서당의 훈장까지 되었으니 그저 장할 뿐이다. 그런데 남을 가르치려면 어른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이도 열여섯이나 되었으니 본사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 또 나도 많이 늙었으니 증손자를 안아보고 이 세상을 떠나고도 싶고 눈앞이 캄캄했다. 경보는 온갖 핑계를 다 말하면서 할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가 오히려 호된 구질함을 들었다. 경보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권유를 받자 얼떨결의 육지로 나가 신학문을 배우겠다는 말을 했다. 뭐라고 학교에 가려고 정가를 못 들겠다고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그랬고 외놈의 종살이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할아버지 저는 큰 인물이 되고자 신학문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일본 놈의 종살이 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것이 아니냐 안 될 말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외놈 말을 배워서 외놈 아래서 굽실거리는 표스를 할 테니 어찌 그것이 외놈의 종살이가 아니란 말이냐 할아버지 그럼 만나리 구만리 같은 지혜가 이 좁은 섬에서 훈장이나 하면서 꿈을 꺾으란 말씀이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허허 이 녀석 보아라 그를 가르쳐 훈장을 만들어 놓았더니 그 알량한 말재주로 할애비에게 대드는구나 내가 그만큼이라도 배운 것이 누가 땀 흘리고 희생한 덕인지 아느냐 내가 의지중지하면서 너를 기르고 가르친 것은 할애비에게 말댔구나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만일 내가 남의 집 아이들처럼 겨우 이름 석 전하 쓸 만큼 가르쳤으면 너도 할애비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어른의 뜻을 거슬리지 않을 것 아니냐 허참 가르친 것이 탈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경보야 그를 배워 할애비에게 덤비라고 내 훈장이 가르치더냐 노너맹자에 나오더냐 할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셨고 쉽게 노여움을 풀지 않으셨다 경보는 장례를 위해 결혼을 다음에 하겠다고 버틸 만큼 버텼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고집을 걷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경보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 그렇다 결혼과 학문을 정반대에 위치해 놓고 안절부절한 나의 생각이 짧은 것이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학문의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동양의 대성현으로 추앙받는 공자님은 결혼을 했어도 크게 학문을 깨졌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결혼 후 아들을 낳은 후 출가했어도 인류의 정신적인 대지주가 되질 않았는가 내가 장가드는 문제로 할아버지와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죄책감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할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려 자손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학문을 깨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옛부터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한 경보는 할아버지가 정해주신 교수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하고도 경보는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조용한 절과들을 찾아 명상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 그러다 일곱 번이나 집을 떠났다 모두 붙잡혀오는 일을 반복한 그때 출가를 허락받았다 19세에 제주도의 산방굴사에 계시는 강혜월 스님을 찾아가 머리를 갖고 스님이 되었다 강혜월 스님은 당시 제주도에서 고명한 고승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다 강혜월 스님은 경보가 찾아와 스님 이제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출가 허락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저의 스승이 되어 머리를 깎아주십시오 하자 허것도 저번과 같이 붙들려가지 않겠는가 하셨다 그래 그러면 자네 말을 믿지 머리를 깎아줄 테니 우선은 행자로 있으면서 신심을 기르게나 소개는 당분간 두고보다가 내리겠네 스님 고맙습니다 얼마 후 경보는 법명과 소개식을 받았다 강혜월 스님은 경보에게 회암이란 법명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 달마 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 면벽 끝에 깨달았듯이 전생의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이 설굴 바위에 천정에서 감노수가 떨어져 방울이 생기듯이 수도하라 이렇게 하여 석세의 청년 경보는 경보 스님이 되었다 경보 스님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도 한라산 같은 깊은 곳에 자리한 법정사를 찾아 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하였다 법정사에서 돌아오면 연불 독경과 법요집행의 예식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부처님의 역사와 매력을 철저히 학습했다 교리도 열심히 익혔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흘러갔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축 처지고 고달팠지만 정신은 맑고 개운했다 스님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자신감이 내부에서 소산하곤 했다 이때 읽었던 팔상목과 설기는 두고두고 생각나는 책이 되었다 마치 한문을 처음 배운 후 삼장법사를 따르는 서모공과 저팔계의 활약상이 재미있게 펼쳐지는 설기에 반해 읽고 또 읽었던 것과 같았다 신당굴사와 법정사를 오가며 불교의 기초를 익히며 참선에 정진하는 사이에 어느덧 1년이 지나갔다 경보 스님은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스님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주에도 많은 절이 있으니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가 취미로 스님이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참선이건 교리건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스승을 모시고 싶다 육지로 나가자 그래야만 차원 높은 불교를 배우고 어머니의 태몽대로 삼장전임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보 스님은 수륭만리 육지로 떠나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어른들께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속가에 예보 없이 들렸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벗은 발로 뛰어나와 반겼다 수도하는 절에 이씨 부인이 찾아가 잠깐만 보자고 해도 매물차게 거절하던 경보 스님이 제 발로 집대 문 안으로 들어섰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승복과 오머리를 각근 모습도 그렇거니와 어른들을 대하는 인사도 승려식이었다 할아버지는 영럭 없는 진짜 중이구나 집을 떠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어서 들어오노라 하셨다 아버지는 중이 되는 것도 팔자려니 하고 포기했다 이왕 내 칭걸음이니 훌륭한 도사가 되거라고 등을 두드렸다 이씨 부인은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듯 놀란 토끼 눈으로 그저 보고만 있었다 경보 스님은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부드럽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어르신들 덕분에 이렇게 소원을 이루고 보니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애쓰고 있습니다 원 녀석도 그래 소원대로 중이 되어서 좋겠구나 그건 그렇고 무슨 일로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찾아왔느냐 이제 육지로 나가 학문과 덕망을 고로 갖춘 스승을 만나 본격적인 공부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려고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만나기도 어렵겠구나 그래도 같은 제주에 있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달려가 볼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는 경보 스님에게 3에서 4일 동안이라도 집에 머무를 수 없느냐고 부탁했다 경보 스님은 이 부탁마저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에게 경보 스님은 3국시대 의상조사와 선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이제 당신도 나를 남편이라 생각하지 말고 스님이라 생각하고 나의 심도가 되어주시오 또 부처님과 야수다라 이야기 안항과 마등가 이야기 마아가섭과 금강미군이 등 수도생활 둥에 읽은 팔상록과 능엄경에 실린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글로 된 팔상록 한권을 부인에게 주었다 내가 보고 싶으면 이것을 이르시오 사흘로 경보 스님이 집을 떠나려 하자 할아버지는 모자돈 100원과 철에 맞추어 있도록 의복을 준비해 주셨다 모자돈 100원은 당시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선생님의 월급이 20원이었으니 큰 돈이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녀석아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내가 너를 얼마나 끼고 보살폈는지 알기나 하느냐 어디를 가든지 몸조심하고 병이나 들지 않도록 하고 자주 연락하는 것을 잊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오냐 잘 가거라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오직 자식 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다 몸조심하고 크게 도를 이루길 바란다 경보 스님은 스승을 찾아 육지를 향해 떠났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탄화총사 합장 법왕 1분의 발길 따라 열두 번째 이야기 스승을 찾아서 1933년 10월 초순 경보 스님은 전남 후래군 화엄사의 진진흥이란 큰 스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여수로 향하는 목선에 몸을 실었다 조그마한 목선이 망망한 배에서 세차게 파도치는 물결을 뒤로 하고 둥둥 떠가는 모습은 마치 넘고 넓은 하늘의 한 조각 구름 같았다 목선이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풍파가 심해졌다 세찬 파도가 뱃머리를 때릴 때마다 목선이 돌이 지라여 여자들이 멀미로 몸을 거두지 못했다 멀미가 심한 사람은 먹은 것을 모두 선실바닥에다 토했다 파도가 점점 심해졌다 목선은 심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울부짖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무서워 떨었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경보 스님은 이것이 고행의 시작이다고 여기며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소리내어 외웠다 파도가 갈수록 거칠어지자 처음에는 퇴련하던 뱃사공들까지 타락해 질려서 안절부절했다 경보 스님이 뱃사공에게 물었다 왜 배가 방향을 못 잡고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오 너무 짐을 많이 실어 우리가 배를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작들만 없애면 무사하겠소? 장담은 못하겠으나 짐작들만 버리면 배가 가벼워질 테니 빠르게 노를 접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한군데로 몰리지만 않으면 배의 중심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안초에만 걸리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경보 스님은 사람들 앞에 섰다 여러분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두 물귀신이 될 위험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승객 중에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었다 스님 연불만 잘하면 살겠지요? 연불과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해놓고 부처님께 빌어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짐작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고깃밥이 됩니다 나는 이 바랑이 전 재산입니다만 제일 먼저 던지겠습니다 경보 스님은 다른 승객들이 보란 듯이 바랑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고 다시 말했다 자 내 건대 거까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바다에 버리십시오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다 올소 올소 스님 말씀이 올소 사람들은 짐작을 닥치는 대로 바다에 던졌다 배가 가벼워지자 사공들이 사람들을 여기저기 나누어 있게 하여 배의 중심을 잡고 힘차게 노를 저었다 경보 스님이 다시 나섰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장애물을 모두 버렸으니 위안을 얻도록 합시다 모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무대자 대비고구군한 관세근보살 나무대자 대비고구군한 관세근보살 목서는 순식간에 법당이 되었다 승객 모두 관세근보살을 외웠다 드디어 대가 무사히 여수왕에 도착했다 경보 스님은 짐을 버려 돈이 떨어진 사람은 모두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앞장서 걸었다 큰 여관을 잡아 숙박비와 음식값을 대신 치러주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불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음 날 경보 스님은 거린같은 차림을 하고 구려함사에 들어섰다 스님들을 만나 목선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칭찬했다 경보 스님은 한시라도 빨리 진지는 스님을 만나 뵙고 싶었지만 기사 장삼과 다리 때까지 바다에 버려 모양새가 하도 초라하여 행여 실례가 될까봐 객실에 머물면서 대중공양도 첨례하지 않았다 며칠 후 가사 장삼을 준비한 다음 날로만 듣던 진지는 강백을 찾았다 진 강백은 키가 크고 눈동자가 별처럼 빛나고 음성이 종소리처럼 웅장하고 근엄한 표정을 가진 분이라 저절로 고개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시했다 진 강백은 경보 스님의 줄과 경위와 뜻을 다 듣곤 하더니 뛰어난 인재로다 나이 겨우 이십에 그처럼 큰 뜻을 푼고 스승을 찾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육지로 나오다니 하면서 귀여워했다 그런데 허험사에는 그때 사미과와 사집과가 없고 사교과와 대교과만 있었다 사미과는 불교인문의 초등부 과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되고 사집과는 고등학교에 해당된다 또 사교관은 대학에 해당되는 대교관은 대학원에 해당된다 식수행은 불교과학으로 이해된다 경고 스님은 사정이 그렇다더라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고 여겨 연불과 예식 절차를 더 익히기로 하고 구청대 선방에 들어갔다 이 선방에서는 경보 스님에게 출가 전에 학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났더라도 불경은 유교의 글과 달라서 마음을 다루는 것이니 먼저 참선을 하라고 권했다 위아래를 따지는 것이 군대보다 엄격한 곳이 저리라 가장 아랫사람인 경보 스님은 손이 나무가시에 질려 피가 흐르고 옷자락에 물이 마를 틈이 없어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기다가 노장 스님들은 일을 잘하니 못하니 하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골탕을 먹였다 잠시도 쉬을 틈이 없었다 자고 나면 물 티러 오고 방과 마루를 쓸고 닦고 부를 때는 일이 반복될 뿐이었다 손은 갈라 터지고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만큼 지쳤다 너무 힘이 들어올고 싶을 때는 내가 노장 스님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려고 이곳까지 오지는 않았다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분하기도 했다 헐라 다시 힘을 내어 나만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 누구나 거치는 것인데 이것마저 못 견디면 어떻게 큰 뜻을 펼치겠는가 참자하면서 이를 악물고 견디었다 그러다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 늙은이들끼리 잘 해보아라 하고 마음을 가졌다 어려운 처지에도 도와주는 분이 계셨다 선방에 가장 어른격인 손조 대사란 분은 절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하는 일을 곧잘 거들어 주었다 이 무건수조아는 경보 스님에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가슴을 가리키고 배를 가리키겨 선 공부를 시켰다 처음에는 벙어리굿 같아 깊이 고슴이 나왔으나 오랫동안 지켜보니 말로 지껄이는 것보다 의미가 깊은 것 같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스님 덕분에 경보 스님은 밤이 되어 남들이 다 잠이 들고 난 후 10시부터 12시까지 뒷글에 나가 오락가락 거닐며 화두를 붙잡고 정진할 수 있었다 눈이 쌓인 곳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몸이 얼어 팔다리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무건 스님은 당둑 웃으시고 어깨를 툭툭 두드린 다음 손사락으로 방을 가리켰다 병이 나면 안 되니 방에 들어가자라는 뜻이다 온갖 고생 끝에 겨울을 보내고 나서야 경보 스님은 진지는 강백에게 교학의 깊은 뜻을 배우게 되었다 이때도 아랫반이 없어 화엄경부터 보게 되었다 화엄경은 사짐과 사교에 거치지 않으면 읽기 어려운 경이지만 경보 스님이 유교에 사서 삼경을 통달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강을 허락했다 진지은 강백은 구례군의 고박사 항박사와 함께 삼박사라는 칭호를 받는 석학이고 식경과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라 경전에 대한 설명을 마치 누에고치가 풀리듯 술술 쉽게 했다 더구나 진강백은 송경호 스님께 선지를 받아서 문자견성을 하여 선교를 견한 분인데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 경보 스님은 속으로 이러한 구매한 스승을 만나니 그간의 고생이 보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화엄경 강의에 빠롭다 그래도 화엄경은 어렵고 따라가기 힘들었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탐화총사 법왕 1분의 발길 따라 열세번째 이야기 날개를 탄 풍새 1935년 가을 경보 스님이 21세가 되던 해에 진지은 강백의 수제자가 전북 왕주군 위봉사의 초청강사가 되어 그곳을 떠났다 그 강백을 따라간 경보 스님은 그곳에서 사미과와 사집과를 마쳤다 이때 실제로는 순천에 있는 송강사에서 강원을 열었다 위봉사에서 첫 밤을 맞았던 날이었다 잠든 스님들 틈에서 살그머니 빠져나와 당윗목에 있는 호롱불에 불을 켜고 화엄사에서 가져온 화엄경현담이란 책을 꺼내 막 읽기 시작할 때였다 밖에서 천둥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칠흑같은 밤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경보야 자지 않고 공부하는구나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예 벌떡 일어나 예를 갖추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고 몸이 문직이질 않았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장자에 나오는 붕새다 내가 날개를 펴면 태양빛도 가려진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묘한 꿈이었구나 붕새가 나를 찾아오다니 경보스님은 이미 장자에 남화경에 나오는 붕새를 알고 있었다 또 그렇게 큰 인물이 될 꿈을 남몰래 간직하고 있었다 묘한 꿈이구나 붕새가 나를 찾아오다니 경보스님은 이미 장자에 남화경에 나오는 붕새를 알고 있었다 또 그렇게 큰 인물이 될 꿈을 남몰래 간직하고 있었다 붕새는 이 세상에 성인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인다는 상상의 새로 환상의 길조라고 부른다. 그런 던 어느 날 위봉사 주지인 유춘담 스님이 진지는 강백 제자의 방을 찾아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더니 경보 스님을 불렀다. 내 너를 제자로 삼고 싶어 그 강백에게 부탁했더니 괘이 승낙하시더구나. 너의 생각은 어떠냐? 느닷없는 물음에 당황한 경보 스님은 강백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했다. 강백께 경보 스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묻자 그 강백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장례가 충망되는 사람이니 자기가 맡아 크게 키우겠다니 어찌 거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 경보 스님은 유춘담 스님의 법제자가 되었다. 유춘담 스님은 법문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쓰고 성질이 온순하면서도 신앙심이 깊고 예의가 바른 경보 스님을 제자로 삼아 큰 인물로 키워보려고 했던 것이다. 유춘담 스님은 경보 스님에게 일봉이란 호를 내렸다. 일봉 스님은 의봉사에 도착한 첫날밤 봉색에 을꾸고 춘담 허상께서 일봉이란 법호를 내리자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이것도 전생의 인연이려니하고 여겼다. 춘담 허상은 제자들에게 까마귀 우리 까치같은 새 이름으로 된 법호를 내리는 재미있는 스님이었다. 춘담 허상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수행과 학문에 정진하던 중 의봉사가 설림이 어렵게 되어 강원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춘담 허상은 일봉 스님에게 학비를 마련해주면서 서울 동대문구 개운사 대원함 박한영 강백을 찾아가 공부를 계속하라고 했다. 일봉 스님이 박한영 강백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어디서 온 학인인가? 따라고 물었다. 완주 위봉사에서 왔습니다. 위봉사에는 진진은 강백의 제자가 계시지 않은가? 절살림이 어려워 강원 이문을 닫았습니다. 남이 장의 건이 덩달아 따라간다는 식으로 대책도 없이 시작했나 보군. 박한경 강백은 진진은 강백과 동문수학 한 분인데 2만 권 이상의 책을 읽어 살아있는 사전으로 불리던 방대 최고의 학자 스님이었다. 최고의 위풍은 당당하지 않았으나 골격이 당당하였고 눈이 실눈이라 볼품없는 시골 노인 같았다. 그럼에도 노재봉 진진은 스님과 함께 불교계의 삼천자라 불리는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학인들이 전국에서 구름처럼 들었다. 일봉 스님은 이곳에서 거처를 정하고 사교회는 엄경부터 공부했다. 이때 무엇을 물어도 막힘이 없는 박한영 스님께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까지 두루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도 찾던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이다. 이곳에서 사교과와 대교과를 모두 마쳤다. 박한영 스님은 일봉 스님이 어려운 것을 묻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함을 보이자 정말 좋은 제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했었다. 일봉 스님도 진심으로 탐복하고 박한영 스님을 따랐다. 4년 열을 모시고 배우는 동안 박한영 스님은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랑스러운 듯이 인사를 시키면서 일봉이 나이는 어려도 대단하단 말이야 라는 칭찬을 했다. 일봉 스님은 대원함에서 학문 뿐만 아니라 박한영 스님의 창빈한 자세와 엄격한 교유를 동시에 배웠다. 박한영 스님은 어린 나이에 머리를 각은 동자삭발을 한 분이라 평생 여자의 손목 한 번 잡지 않았고 술과 고기는 물론 마늘과 파 같은 오색채도 먹지 않았다. 불교 전문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받은 봉급도 쓴 것은 책 사는 데 쓰는 돈뿐이었다. 그래서 책이 수만 권 있었다. 대함사이시내에 있는 관계로 여자 심도들이 찾아와 벗어내나 양말을 드리고자 저를 하려 해도 글씨를 쓰던지 책을 보면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스님 이것 좀 신어보세요. 거기 그냥 놓고 가시오. 아무 배 신어도 내가 신을 것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보는 데서 한 번 신어보셔야지요. 그래야 맞는지 알고 다음에는 맞도록 해오지요. 그렇게 주기가 아까우면 도로 가겨 가시오. 언젠가는 늙은 여신들이 와서 절을 한다고 하였다. 그래도 박한영 스님은 안녕 너머로 본 채 만채 힐끔힐끔 보고는 몸을 댕댕 돌렸다. 앞을 볼래요? 뒤를 볼래요? 옆을 볼래요? 보고 싶은 곳 다 보고 가시오. 마치 어린애처럼 앞을 보이다 뒤를 보이다 하면서 방 안을 돌았다. 이러니 여자들이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더 특이한 것은 냄새도 맛도 몸치장 할 줄도 모른다는 점이다. 국을 먹다가 옆사람이 짜다고 하면 물을 더 붓고 싱겁다고 하면 간장을 더 넣는다. 잠도 바지 저고리를 벗지 않고 언제나 입은 그대로 잔다. 세수는 비누 칠을 하지 않고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한 두 번 쓱쓱 문지르면 끝이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나 춘원 이광수 선생 같은 분들이 떠받들었던 석학이요 거장이었지만 자기 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겸손한 분이었다. 천진하기가 그지없어 화장실에 가면서 곶감을 먹기도 했다. 이런 한국 최고의 선악인 박한영 스님께서 일봉스님을 가장 아끼는 제자로 삼았으니 얼마나 큰 발전이 있었겠는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지켜본 박한영 스님은 일봉스님의 그릇이 보통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직접 풀이하고 내용을 써 넣은 귀중한 책을 모두 물려주고 강원도 평창군 5대3 월정사 불교 전문 학원 강사로 가도록 조선했다. 월정사에서는 하루가 급하니 빨리 오라는 전보와 공문이 왔다. 일봉스님은 의봉사로 내려가 준담 스님께 기쁜 소식을 알리고 포광스님께 식수행상을 6개월간 공부하고 나서야 월정사로 떠났다. 그냥 가르쳐도 되었지만 1등 강사가 되려면 신수행상을 꼭 맞춰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포광스님은 진진은 박한영 스님보다 후배지만 그분들이 지리산의 산신령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내려온 것이 아니냐고 간판할 정도로 연기한 분이었다. 포광스님은 후에 동국 때 총장을 했던 분인데 턱이 거의 없어 무턱이란 별명으로 통했다. 월정사 내에는 정멸보궁이라는 특이한 절이 있다. 보통의 절에는 정멸보궁이라는 특이한 절이 있다. 보통의 절에는 대웅전의 부처님을 모시는데 정멸보궁의 법당에는 불상은 없고 탁자만 놓여있었다. 신라 때 차장열사가 중국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정구를 모셔와 깊은 땅 속에 묻고 그 위에 정멸보궁을 지었기 때문에 법당에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월정사 정멸보궁 통도사 영월사자산 덕흥사 정선청암사 설악산 봉정안 등의 5곳에 정멸보궁이 있으며 이를 5대 보궁이라 한다. 당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선원인 월정사 상원함에는 방안함 스님이 조실로 있었다. 백발로인이라 신선같은 느낌을 주는 방안함 스님은 어린아이에게도 높임말을 쓰는 자비로운 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일제의 조선총독에게는 반말로 고통을 지는 멋진 스님이었다. 이곳에서 일봉 스님은 27세의 나이로 원장을 맡아 학인들을 지도했다. 학인들을 가르치면서 수행에 힘쓰던 어느 날 인연을 끊고 살았던 제주의 이씨 부인이 찾아왔다. 이씨 부인은 전국을 돌며 수소문하여 겨우 월정사까지 찾아온 것이다. 스님 서경보 스님이 이 절에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참 후에 나타난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형 제주에서 왔다고 일러주십시오. 이씨 부인은 일봉 스님이 반가움을 참지 못해 금방 뛰쳐나올 줄 알았다. 다시 나타난 스님의 대답은 차가웠다. 오늘 저녁에는 급한 일이 있어 만날 수 없으니 가까운 토굴에 가서 편히 쉬시고 나면 내일 아침에 뵙겠답니다. 새벽 예부를 마친 일봉 스님이 이씨 부인을 찾았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소.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안녕하신가요? 예 안녕하십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머님은 벌써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그간 소상과 대상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전보를 치려 해도 주소를 모르겠고 편지를 보내도 다 되돌아와서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봉 스님은 그 자리에 엎어져 이성을 잃었다. 아 어머니 어머니 불효자식 경보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퇴원 지 5년도 못되어 세상을 떠나시다니 아직 젊으신 어머니라 그리도 일찍 떠나실 줄 몰랐습니다. 이 죄를 어찌해야 하오리까? 하고 소리 내어 멍어물었다. 이씨 부인도 울고 토구를 지키던 노파도 울고 옆에 있던 학인도 눈물바다가 되었다. 일봉 스님의 어머니는 1939년 봄에 시름시름 알타가 여름철에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시간이 흘러 마음을 진정시킨 일봉 스님은 이씨 부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까지 찾아오셨소? 아내가 남편을 찾은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만 출가한 남편이 아니여. 중이 아니라 부처님이 되었더라도 돌아가시면 제사를 맡아 지낼 제가 찾아온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타오른 말씀이여. 그러나 나는 이미 속세를 떠나 수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엔 몰랐는데 오다가 보니 어엿한 가정을 지키면서 쭉 노릇하는 사람도 많더군요. 정중이 좋다면 그렇게라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중이 되고 싶지는 않소. 원대한 꿈이 있어 출가한 사람이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오.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과 흔들리지 않은 날씨를 보고 이씨 부인은 부디 성공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일봉 스님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지장기도를 백일간 지성으로 드렸다. 백일 기도를 마치던 날 이런 꿈을 꾸었다. 너의 어머니가 비록 농사일을 하였다고는 하나 항상 바다에 고기를 많이 죽인 채로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 좋은 곳으로 못 갔다. 그러나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천도 기도를 드린 공덕으로 아주 좋은 곳으로 보냈으니 그리 알고 수행에 정진하거라. 월정사 상원함에는 조선조 세종대왕 나병이 걸려서 문수보살께 기도를 하다가 몸이 너무 가려워 아무도 몰래 냇가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 그때 동자승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세조가 옷을 벗고 목욕을 시작하자 만대없는 동자승이 나타났다. 처사님 제가 몸을 문지르고 씻겨 드릴까요? 그래라. 동자승은 달려들어 온 몸을 깨끗하게 씻고 문질러 주었다. 그리고 난이 기분이 상쾌해지더니 종기가 한꺼번에 없어졌다. 아이야 고맙구나. 그러나 누구를 보던지 나의 더러운 몸을 낫게 했다고 말하지 마라. 저 약국 지킬 테니 처사님부터 오대산에 오셔서 문수동자를 만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주고받고 나서는 호련이 사라졌다. 세조는 병이 완표된 뒤 자기 눈으로 본 모습을 되살려 조각공에게 나무에 새기도록 하여 법당에 모셨다. 이 조각 문수동자 상은 법당에 모셔져 있다. 일봉스님도 오대산에서 문수동자를 두 번이나 만났다. 처음에는 가을에 마루 다래를 따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일고 헤매다가 만났다. 스님께서 어쩌다고 이곳을 들어왔나요?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오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더니 손목을 힘껏 들고는 어디론가 순식간에 데리고 갔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오가는 산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 길만 따라 내려가십시오. 너는 어디로 가느냐? 제 집은 상어남이니 그곳으로 갑니다. 작별 인사를 마친 동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소리를 쳐서 불러본 왕도 배답이 없었다. 두 번째는 무서운 독감이 걸린 겨울에 만났다. 일봉 스님은 지독한 감기에 걸려 체온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입이 말라 인사불성이 되었다. 이때 동자승이 나타났다. 끙끙 앓고 누워있는데 병실로 10살쯤 된 동승이 들어왔다. 스님 제가 머리를 만져드릴까요? 그래라. 동자승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가슴과 팔다리 등 곳곳을 만져주는데 어찌나 시원한지 날아갈 것 같았다. 기분이 좋아스르르 잠이 들려하는 순간이었다. 스님 그럼 저는 우리 스님이 부르셔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동자승은 문을 열고 나갔다. 가볍게 일어난 일봉 스님이 예전에 보지 못한 아이라 10세 전후에 3위승이 왔느냐?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 월정사 시절 일봉 스님은 박한영 스님과 함께 가장 존경하는 방화남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일봉 스님이 방화남 스님께 스님 일생을 두고 좌우명이 될 수 있는 덕구 한마디를 일러주십시오 했다. 방화남 스님은 즉시 대답했다. 원장 스님 호가 무엇이지요? 일봉입니다. 봉새는 구만리장천을 주름잡아 나는 큰 새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큰 새와 같이 세계평화와 호구간민을 위하여 큰 뜻과 큰 안목을 가지시오. 그러고 나서 서산대사의 시를 일러주었다. 아무리 이름난 호걸들도 초파리떼가 초항아리에 나르는 듯하고 아무리 큰 나라의 도시들도 개미떼가 흑봉우리를 쌓아놓은 듯하여라. 창 아래 밝은 달청아한 베개 위에 끝없는 솔바람 그 소리 서원하여라. 일봉 스님은 방화남 스님이 들려준 좌우명을 꼭 지켜 천군만만 앞이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은 굳센 호국정신을 거침없이 펼치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죽음과 삶을 뛰어넘는 애국심으로 국의를 선양하겠다는 맹세를 했다. 한편으로는 가르치던 방화남 스님께 지도를 받고 한편으로는 학인을 가르치던 일봉 스님께 포교왕이란 별명을 듣던 김태흡 스님이 해배로 나가 공부를 더하라는 권유를 했다. 일봉 스님은 이제 전국에 이름을 날린 유명한 강사가 되었으니 외국에 나가 견문을 넓히는 것이 어떨까요? 오르신 말씀입니다만 외국에 구태여 나가지 않더라도 보다 전문적으로 분류를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같은 불교라도 멀리 나가서 폭넓은 공부를 한다면 지금보다 완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출가 전에 신학문을 배우고 싶어 했으나 할아버지께서 왜 놈의 종사리를 하려느냐고 말려 꿈이 무산된 것이 떠올랐다. 그렇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는가? 내 꿈이 원래 한국 최고의 학생이 되는 것이 나이라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마음이 정해지면 구물거리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성격을 가진 일봉 스님은 당장 일본어 책을 사다가 남모르게 읽고 외웠다. 왜 일본어를 미리 배우지 않았던가 하고 후회를 하기도 했으나 소용없는 후회라고 여겨 빨리 잊었다. 혼자 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서울에서 휴양하러 온 대학생에게 물어 문제를 풀었다. 모르면서 하는 채 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은 뭐든지 물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일봉 스님은 동생 같은 대학생에게 귀찮을 정도로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나이 30세가 너무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 남의 나라말을 혼자 익힌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버리기로 결심했다. 한마디로 이러해 미친 사람이 된 것이다. 혼자 있으면 소리 내어 읽고 말하다가 누가 있으면 입속으로 중얼중얼 연습했다. 주위에서는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하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6개월을 공부하자 쉬운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을 덮는 날개 짓을 한다는 붕새가 날개를 달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쓴 보람이 있어 헐러를 날 수는 없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겨우 날 수 있는 날개를 탄 셈이다. 글 정리 2대 법왕 권한대행 법왕 일봉의 발길 따라 14번째 이야기 배우며 가르치며 일본어를 다 배우기도 전에 일봉스님은 1944년 31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다. 월정사 이종옥 주지스님이 일본 경도의 유종목씨를 소개해주며 이왕 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고 독촉했기 때문이다. 박비는 이종옥 스님이 도와주었다. 부산으로 내려가 관부 연락선을 타고 현의 단을 건넜다. 유씨의 조선으로 들어간 대학은 임재종 묘심사 경내에 있는 경도의 임재대학 전문부였다. 그곳에서도 재능을 인정받아 조교로 일하기도 했다. 일본에 무조건 항복으로 조국이 해방되자 일봉스님은 더 이상 일본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서 둘러 귀국했다. 서울로 와보니 대학원은 아직 안 생겨 대학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봉스님은 공부처럼 즐거운 것이 없는데 4년만 더 하자고 생각하고 1946년 동국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동국대에는 권상로기명 수기밍 석김동화 등의 쟁쟁한 교수진이 계셨다. 이때 일봉스님은 동대문 학창신동 안양함의 포교사로 있으면서 학교를 다녔다. 안양함의 이태준 주지스님은 일봉스님을 여러가지로 도와주신 분이다. 일봉스님이 학생의 신분으로 불교인문 불교학태설 석가여래와 그제자전 한국불교역사 등을 저술하여 학계에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도 이태준 스님이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유럽과 아메리카의 선진문물을 알게 된 일봉스님은 앞으로 영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밤이면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의 나가에이비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영어를 배우기는 일본어보다 더 어렵고 피눈물 나는 과정이었지만 창피하다거나 부끄럽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했다. 지금은 스님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머리를 갖고 가사장삼을 걸친 스님이 혀꼬부라지는 영어 발음을 연습하고 스펠링을 익히는 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일봉스님이 학원에 나가 막내 동생 또래의 어린 학생들과 같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하나의 구경거리였다. 어떤 여학생들은 일봉스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영어 공부는 뒷전으로 돌리고 키득거리며 웃기도 했다. 1950년 동국대를 마치자 전북대와 원광대에서 불교철학과 윤리학을 강의했다. 월정사의 각이 전 식수행상을 가르치고 동국대에서도 불교를 가르쳤던 김포광 선생님이 추천한 것이다. 3년 뒤에는 부산대와 해인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1956년부터 동아대 철학과 주인교수를 지냈다. 이때 부산 온천동의 금강사와 동네의 법륜사 포교사를 견직하였다. 그 뒤 해동고등학교 교장을 지내면서 해동불교역경원을 열어려운 불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시는 한편해동밤윤이라는 잡지를 펴내기도 하였다. 일봉스님이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이세계의 불교국가들은 국제기구인 세계불교의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일봉스님은 네팔에서 열리는 4차 대회에도 초청을 받았으나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했다. 1958년 5차 대회는 태국의 서울 방콕에서 열리게 되어 일봉스님을 포함한 3명의 한국 배표를 뽑았으나 참가할 돈이 없어 총정과 총무원장 스님만 나가게 되었다. 국제회의회 참석하고 해외 포교를 하기 위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던 일봉스님은 매우 안타까웠다. 그래서 일봉스님은 밤을 새워 문수보살과 관세음 보살에게 우리 한국 불교를 세계에 소개하고 포교하고 싶어 꼭 참석하고자 하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날 새벽 꿈에 문수동자가 학을 타고 내려왔다. 스님 스님도 허공을 날고 싶습니까 날고야 싶다만 날개가 있어야 날 것 아니냐 지금 제가 허공에서 학을 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도 보았다. 제가 타고 온 이 학을 스님께 드릴 테니 나르십시오. 일봉스님은 문수동자가 시키는 배로 올라타니 학이 너울너울 춤을 추듯 하늘로 날아갔다. 그때 종소리가 들려와 눈을 떴다. 꿈이었다. 허전했으나 오늘 안으로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기대하였다. 나리 박자 아세아재단에서 누가 찾아왔다. 한국에서 유명한 강백이고 많은 저사를 내신 저명한 불교학자께서 이런 세계대회의 경비 때문에 못하신다면 왜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경비를 지불할 테니 떠나실 준비를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태국 방콕 시립병원으로 보내는 우리 한국 대표부로 가는 서경보스님이 기후 풍토 때문에 병이 생겼을 경우 그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비는 우리 재단에서 지불하겠습니다는 편지까지 가져왔다. 11월 22일 낮 12시 여의도 비행장에서 하동산 종정희 청담 총무원장 일봉스님 등 3명은 종단의 대표 자격으로 비행기 틀에 배올랐다. 나머지 4명은 개인 자격이었다. 일봉스님을 포함한 한국 대표들은 최초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돌아왔다. 제5차 세계물교의회의 참석은 일봉스님이 해외포교의 문을 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각국 대표로 참가한 사람들과 만나 서로를 소개하고 알리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봉스님이 동화대로 돌아와 철학과 주인교수를 맡고 있을 때 미얀마의 강군의 상가 대학에서 도환교수로 오라는 초청장이 왔다. 일봉스님은 동세가 날게 짓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겨 초청에 응했다. 미얀마에 도착하자 상가 대학 측은 일봉스님을 난군해 재벌인 무덴 씨를 만나 세제를 사용하도록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 이 서재에는 미국인 아란다 박사 일본인 목가다 박사 인도인 고벤비 교수 서독의 대학교수 등이 자주 모여 불교에 관한 대화를 즐겼다. 불교국가인 미얀마는 외국인일지라도 머리를 깎은 기구승 교수에게는 자기 나라의 스님과 같은 생활양식을 요구했다. 때문에 불교 철학을 강의하여야 되고 맨발로 거리를 걸어야만 했다. 또한 오후 불식이라 해서 아침과 점심만 먹고 저녁은 굶어야 했다. 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일봉스님으로서는 더 없는 고행이었다. 맨발로 뜨거운 거리를 걷자니 발바닥에 화상을 입어 피가 나고 고름이 흘렀다. 저녁을 갑자기 못 먹게 되니 배가 고파패를 움켜쥐고 잠들어야 하는 것도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독충에 물려쓰리고 아프기도 했다. 일봉스님은 속으로 이것이 교환 교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고행 교수하러 온 꼴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만약 도중에 돌아간다면 한국의 스님은 엉터리라는 비웃음을 들을 것 같았다. 갖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일봉스님이 간절히 기도하자 문수동자가 두 번이나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불교 사원이 많다는 점 외에도 일반인은 일부다 처제가 인정된다. 언제나 스님들은 부채와 우산을 갖고 다닌다는 것과 새해 첫날 길가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퍼풍는 점도 재미있다. 일부 다처제나 한 남자가 이어서 세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여자들끼리 절대 싸우지 않는다. 성씨는 20세까지는 몽 20세부터 40세까지는 고 40세 이상은 우라고 구별한다. 아내에 따라 성이 변하는 것이다. 그들은 비가 오나 안오나 우산과 부채를 가지고 다니는데 일반인은 검은색을 쓰고 스님들은 누런색을 쓴다. 새해 첫날에는 대통령이 지나가도 거침없이 물세례를 퍼붓는다. 남녀 구별 없이 지마를 입는 것도 흥미롭다. 스님들은 모든 것이 무료다. 일봉 스님은 미얀마에서의 교환 교수를 마치고 서독의 함부르크대학 교환 교수로 초청되어 1962년 서독으로 건너갔다. 미얀마에 와있던 서독의 교수가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서독학술연구소 교환회 총재를 통해 6개월간만 연구비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지만 일봉 스님의 연구열에 감명을 받았는지 6개월을 연장시켰다. 함부르크에서는 장삼의 황금빛 가사를 맨 한국 고유의 승려복이 이국적으로 보였는지 가는 곳마다 모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주로 소승불교가 진출하여 포교 사업을 한가달게 대승불교 이론을 강의하자마는 사람이 몰려들었다. 서독에서 도환 교수를 마치고 귀국하려 하자 스리랑카에 비즈다야 대학에서 또다시 간곡한 요청을 했다. 불교 총무원장 대하라티파 씨가 스리랑카에 오셔서 한국 불교와 대승불교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서 끈질기게 부탁한 것이다. 스리랑카에서는 대학 강의도 많이 했지만 신자들에게 직접 설립을 하는 기회도 자주 가졌다. 스리랑카에 교환교수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 영국 불교 종무원장 안난다. 도티 씨가 함부르크 대학에서의 인연을 말하면서 런던 대학 교환교수로 꼭 와야 한다고 했다. 영국으로 가보니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옥스퍼드 대학과 캐브리지 대학까지 불교 강좌를 두고 있을 만큼 불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영국은 지식인들이 예불독 경기도 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학술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일봉 스님은 영국에서 도환교수의 본분보다 포교사의 역할을 더 많이 했다. 일봉 스님이 강연을 하면 교회의 신자들보다 많은 청중이 몰리는 인기를 누렸다. 일봉 스님의 막힘없는 강연을 듣고 몸 나 신부가 불교로 종교를 바꾸는 일까지 있었다. 영국에서는 일봉 스님의 인기에 힘입어 불교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다마 종사. 법왕 일봉의 발길 따라 열다섯 번째 이야기. 3장 법사. 1962년 5월 9일. 일봉 스님은 영국 런던을 떠나 홍콩을 들려 자유중국에 도착했다. 자유중국에서는 9일간을 머무르면서 불교단체가 초청하는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전국을 도는 강연 일정이 끝나자 중국 불교 이사장이며 삼장학원 원장인 백성법사가 삼장법사라는 불교 최고의 학위를 주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몽을 꾼 지 약 50여 년 만에 삼장법사란 학위를 받은 것이다. 일봉 스님은 부락박사라는 최고의 박사학위보다 삼장법사로 인정받게 된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삼장이란 경귤 논의 세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삼장법사란 이 모든 것에 통달한 스님에게 주는 존침이다. 보통 삼장법사 하면 설기에 나오는 현장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현장 스님 외에도 삼장법사로 불리는 분이 있었다. 삼장에서 뜻하는 경은 석가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고율은 스님과 신도들이 지켜야 할 귤에 대한 가르침이고 논의란 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완한 설명인 것이다. 일봉 스님이 미얀마 서독 스리랑카 영국 자유중국의 유명 대학 교수를 마치고 돌아오자 모교인 동국대에서는 불교대학 교수로 임명했다. 종단에서는 일봉 스님이 해외 보교에 힘쓴 업장 높은 학식덕망 등을 높이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절인 경주불국사주지직을 맡겼다. 일봉 스님은 불국사주지로 일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꾸람과 김대성 삼봉 금세계총 등의 책을 썼다. 이 책들은 자유밍보라는 신문에 연재소설로 실린 글을 모은 것인데 좋은 동화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 일봉 스님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불국사주지라는 바쁜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학여행을 온 어린이들을 만나면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한 번은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인솔해온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봉 스님께 스님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학생들을 위해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했다. 허허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적당한 것이 안 떠오르는걸요? 아닙니다. 스님은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살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일봉 스님은 어린이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이런 이야기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인도의 아시오카 왕은 부처님의 불법에 대하여 스님을 깊이 잊고 존경하여 수도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반드시 말을 타고 가다가도 내려 그의 팔에 예배했다. 아시오카 왕에게 야사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그는 불교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왕이 수도자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느 날 야사가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마마 중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귀족은 거의 없고 타죽을 다루는 자옥감을 짜는 자기와를 굽는 자이바를 업으로 하는 자백정 같은 천한 것들이 중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코비하신 대왕의 신분으로 그런 천한 것들에게 예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왕은 모든 대신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나는 지금까지 선 것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소. 그러나 저절로 죽은 것에 머리는 괜찮소. 지금부터 경들은 각자 다른 동물들의 머리를 하나씩 구해오십시오. 결코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해온 동물의 머리를 다시 거리로 가져가 팔아오시오. 참으로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 야사는 따로 불러 명령했다. 그대는 사람의 머리를 구해오시오.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제각기 짐승의 머리를 구해다가 팔아왔다. 그러나 사람의 머리를 구한 야사만은 아무리 팔려고 애서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분명 귀신은 아닐 것인데 어째서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느냐. 고욕하고 고집고 조롱했다. 야사는 끝내 팔지 못하고 왕에게 돌아와 사실을 아뢰었다. 왕은 다시 명령했다. 팔리지 않으면 할 수 없군. 그러나 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받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요. 누구에게든지 그냥 주고 오시오. 야사는 거리로 나가 그냥 줄 테니 가지라 외치고 다녔으나 숱한 욕만 먹고 오해만 받았다. 야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왕에게 돌아와 다시 아뢰었다. 손아귀 코끼리 말묵대양의 머리까지도 다투어 사고 팔리는데 사람의 머리만은 그냥 가지라고 해도 욕하고 고집기만 했습니다. 왕이 물었다. 왜 사람의 머리를 못 팔았는가? 사려는 사람이 없고 값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머리만 싫어한 거요? 아니면 모든 사람의 머리를 다 싫어하는 거요? 모든 사람의 머리를 다 싫어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머리도 역시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할 줄 생각하고 야사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싫어한다면 왕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다. 왕이 다시 말했다. 어떤 무리한 말을 해도 용서할 것이니 진실을 말하시오. 대왕 마마의 머리도 역시 싫어할 줄 압니다. 야사 여자를 들으시오. 사람의 머리는 왕의 것이건 천한 사람의 것이건 다 싫어하는 것이오. 그런데 그대는 귀한 종족이라고 잘난치하면서 내가 스님들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소. 야사는 크게 깨닫고 다음부터는 누구에게나 공손하고 예예에 바르게 대했다. 어린이들은 재미있다고 박수를 쳤다. 즐거워하던 어린이들은 일봉스님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달라고 졸랐다. 그래서 일봉스님은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 주었다. 이 시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왕사로 모셨다. 한 사람은 왕위한 사람은 왕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성계가 농담을 했다. 스님 스님은 꼭 돼지를 닮았습니다. 무학대사가 즉시 말했다. 전하께옵서는 꼭 부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농담할 분위기가 안되었다. 스님 저는 스승께 농담을 하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까? 무학대사가 대답했다. 전하돼지의 눈에는 보는 것마다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보이는 것마다 부처님으로 보이나이다. 일봉 스님이 이야기를 마치자 어린이들은 서로 묻고 대답했다. 너는 내가 물어보이니? 나는 내가 박사로 보이는구나. 뭐라고? 지 내가 박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너는 내가 물어보이는데? 일봉 스님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만드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디를 하나 인기가 있었고 과연 삼장법사라는 감탄을 들었다. 글 정리. 예대 법왕 권한대행. 담아 종사. 법왕 1분의 발길 따라 16번째 이야기. 새로운 곳을 향하여 1964년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인 불국사 주지 자리는 너무 바빠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서양한 일봉 스님은 미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 속하던 60년대 초에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보다 더 많은 나라를 돌아본 일봉 스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 일대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움직이고 있다. 세계의 중심이 옮겨간다는 것은 문명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나 한 개인이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더구나 경제발전이 늦은 후진국에서는 국제조류를 재빨리 읽어 거기에 맞도록 대처하는 쓸기를 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약소민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대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강대국이 되려면 강대국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 괜한 고집을 부리다가는 망신만 방하고 손해만 보게 된다. 어서 빨리 미국으로 건너가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명예가 보장되는 대학교수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절인 불국사 주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만족했을 것이다. 일봉 스님은 그렇지 않았다. 항상 보다 새롭고 보다 향상된 길을 찾았다. 길을 찾았다고 생각되면 그 어떠한 고난을 격투라도 꼭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다. 또 대부분 꿈을 실현시켰다. 일봉 스님은 말한다. 언제나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 나갔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원대한 꿈과 큰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의 빛을 남긴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다 같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을 실현시킨 분들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잃은 민족은 죽은 민족입니다. 우리 한 민족이 수많은 외침을 받았어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용기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봉 스님이 이렇게 외칠 때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 바라던 기회가 왔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도한 교수로 초청한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1년 기한으로 출국했으나 캘리포니아 대학과 하와이 대학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어 동양학, 비교종교학, 불교철학 강좌를 맡아 강의를 하면서 포교에 힘쌌다. 미국에 도착한 즉시 일본 스님은 미국 불교계를 둘러보면서 한국 불교에 씨앗을 뿌릴 방법을 알아보았다. 당시 미국에는 스리란카, 일본, 자유중국, 몽골 등에서 불교를 포교하고 있었다. 우리 한국의 불교는 아예 싹조차 자라지 못한 불머지라는 것도 호재가 되었다. 원래 포교를 위해 미국에 건너간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불교계의 실정을 알고나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본국으로부터 최정적인 빗받침을 받아 사원을 세우고 신자수를 늘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서적기 같은 불교학자가 선에 관한 영문서적을 많이 낸 데 힘입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심지어 중국과 한국이 선으로 읽고 쓰는 말을 젠이라는 일본식 발음으로 퍼뜨려 미국인들이 선이라면 몰라도 젠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본 일본 스님은 이렇게 다짐했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거의 모든 것을 배워놨다. 불교는 우리가 고스란히 가르친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교를 배운 일본은 서방세계의 우리보다 먼저 불교를 포교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곧 따라잡고 앞설 수도 있다. 나는 동남아와 유럽의 명문대학을 모두 돌면서 교수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또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시작하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저력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아닌가.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학자들은 일본 스님과 비교도 안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몇십 년을 빨리 시작했고 그동안 무시 못할 만큼의 탄탄한 포교 실적도 쌓았다. 그 넓고 넓은 미국 땅에 단 한 개의한 국절도 없을 때 일본 사람이 지은 절은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가는 곳마다 일본에 절이 있었다. 불교 악술단체도 대부분 일본인이 만들고 주도하는 것들이었다. 한국 불교는 다른 나라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때도 계속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다. 해외로 진출하기는커녕 불교 신자가 이민을 가서도 참배할 격보용 법당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로 바꾸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일본 스님은 고민을 거듭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를 계속 찾았다. 이러는 사이에 달고 맑던 일봉 스님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다. 한 번 하기로 마음먹은 일을 포기하기는 싫고 확실한 수업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일봉 스님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났다. 옳다. 바로 그거야. 교포들이나 동양인을 상대로 한국의 불교를 알리기에 앞서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먼저 신자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부터 시작했다. 돈을 절약하려고 참은 외국인 교수를 위해 캠퍼스 안에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자고 아낀 돈을 모아 일반 가정집의 전세빵을 얻었다. 집 앞에는 대폐지를 한 판자에다 먹물로 일봉선언이라고 쓴 감탄을 붙였다. 미국 땅에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선방은 이렇게 일봉 스님의 사비로 탄생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빌보드 간판이 하늘을 가릴 것처럼 솟아있는 거리에서 조그마한 나무에 먹물 글씨로 쓴 간판을 본 미국인들은 매우 신기하게 느껴다. 첫 제자는 대학을 마친 완델 와그너란 사람이다. 그는 일봉 스님이 학교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선언으로 와 한국의 선불교와 저선을 살법하는데 감동을 받아 제자가 된 미국인이다. 일봉 스님은 그에게 도심이란 한국식 불명을 내렸다. 그는 비구승이 되어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는 스님이 되었다. 일봉 스님의 예상은 적중했다. 원별같은 지식인이 한국 불교를 밉게 되자 순식간에 수백 명의 신자가 생겼다. 나중에는 하도 사람들이 들끓어 집주인을 피해 다니는 즐거운 비명도 지르게 되었다. 이때 일봉 스님이 성공한 까닭은 한국 불교의 장점을 일본 불교와 비교하는 설명을 유찬한 영어로 잘 했기 때문이다. 즉 지나치게 형식의 지중한 일본 불교보다 내면적인 수량이 중요하다고 믿는 한국 불교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쉽게 접근한 것이다. 일봉 스님이 이 시기에 얻은 제자들은 후일 한국 불교를 미국 전역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보배같은 역할을 했다. 유진 와그너 씨는 법인이란 불명을 받은 사람으로 미시간 대학 재학 중에 불교를 믿기 시작하여 동남아 각국을 돌며 수도생활을 한 사람인데 미국 불교 승단장을 맡고 있다. 네빌 워릭 씨는 하와이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불교를 포교하고 있다. 막스 씨는 심리학을 전공한 불교학자로 법심이란 불명을 가졌다. 루이스와 호르비추 씨는 각각 도성 도향이란 불명을 받은 여성들인데 피구니로서 여성 포교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간 일봉 스님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최초의 해외 포교사 자격을 주었다. 잠시 귀국했던 일봉 스님은 다시 필라델피아 주립 템플 대학의 종교학과 주인교수로 초청받았다.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도 포교에 힘쓰던 중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일봉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대령 출신 스탠 피셔 씨가 신자들이 늘어나도 모두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다가 자기 땅 11만평을 기증한 것이다. 세계 중앙선언센터를 지으라고 내놓은 이 땅은 버지니아 주서부 뉴욕 워싱턴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스프르스런 산인데 경치가 유명한 곳이다. 스탠 피셔 씨가 선뜻 그렇게 큰 땅을 내놓자 그의 친구 헨리 씨가 나도 질 수 없다고 11만평을 또 내놓았다. 모두 22만평의 땅을 기증받은 것이다. 미국에서 불교를 위해 이렇게 큰 땅을 내놓기는 미국 건국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일봉 스님이 밤낮으로 뛰고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그 어느 나라 서찰보다 훌륭한 신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일봉 스님은 제자들이 생길 때나 22만평의 땅을 기증받을 때 모두 좋은 꿈을 꾸었다. 이 땅에는 1970년 세계중앙선언 기공식을 했고 세계승가 대학의 인가를 방아 한국불교의 안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일봉 스님은 1969년 또 하나의 패거를 이룩했다. 미국 템플대학에서 조당집 연구라는 논문으로 정식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다. 한국 승련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다. 조당집이란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갔던 신라의 스님들이 남긴 행적과 어록이 정의된 귀중한 자료인데 경남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의 탄본으로 깊이 감추어져 빛을 보지 못했던 기록이다. 이 조당집의 가치는 한국 불교의 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담고 있는 점이다. 간결하기는 하지만 불의가 쉽지 않은 조당집이 일봉 스님에 의해 풀이되어 영어 논문으로 나오자 전 세계의 불교학자들은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불교잡지 미들웨이는 이렇게 소개했다.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월라드 크리시의 조계종 선언 간판으로 발간된 일봉 서경보 박사의 한국 불교 조당집은 지금까지 유럽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 불교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불교잡지의 편집장 알버프 씨는 머리글에서 지금까지 유럽에 알려진 선불교는 스즈카 박사에 의한 일본적인 것과 찰레스 추크가 소개한 것은 중국적인 것 뿐이었다. 그러나 서경보 박사의 조당집은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선의 경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열어주는 문이다고 격찬했다. 일봉 스님이 논문을 발표한 지 26년이 지난 현대에도 한국 불교를 알고자 하는 서양의 불교학자들은 이 조당집을 가장 먼저 구해서 보고 있다. 이 논문을 뛰어넘을 만한 연구서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의 매스컴은 일봉 스님이 손 하나 까딱하는 것까지 신문 방송 잡지에 실을 만큼 절대적인 지원을 했다. 수수께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봉 스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이자 스님이니까 그랬겠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거나 사실을 생각하고 가슴을 당당히 펴고 자신있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포교를 하던 여러 나라의 스님들은 민족 고유의 의상보다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복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일봉 스님은 언제나 한국 고유의 승복 차림에 머리를 빡빡 깎고 흰 고무신을 신고 육환장이란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이렇게 처음 본 미국인들은 앞 카투어 소개하려 했다. 어울리지도 않은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더 멋지다고 느낀 것이다. 어떤 미국인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왜 머리를 빡빡 깎고 흰 고무신을 신습니까? 예 우리 한국의 승려는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담고자 머리를 갇습니다. 흰 고무신을 신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대의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무신은 마른 땅 진 땅을 가리지 않고 다닐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는 흰 고무신을 신기 전에는 집신이란 신발을 신었답니다. 미국인들은 발려들어 만져보고 좋다고들 칭찬을 했다. 일봉 스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국에 올 때마다 승복과 흰 고무신을 신고 108염주를 목에 걸고 머리를 깎았다. 이런 복장과 차림새를 한 일봉 스님의 제자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자 실제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단국 불교를 믿는 것처럼 보여 너도 나도 신자가 되려 했다. 그렇다고 그냥 신자들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풍속의 차이에서 오는 것을 바로잡기가 제일 어려웠다. 좌선을 할 때면 다리를 틀어 가부절을 하라고 가르치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도망가는 사람까지 생겼다. 참고하는 사람도 가부절을 들다가 뒤로 벌렁 넘어지기 일수였다. 합장을 하라고 해도 얼마 동안은 손부터 내밀어 악수를 하자고 하다가 움찔 놀라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카사 장삼을 입고 한국식 큰절을 하다가 장삼의 휘감비 앞으로 넘어져 코를 다치는 사람도 많았다. 참선을 하라고 앉혀 놓으면 병에 걸린 닭처럼 끄덕끄덕하며 조는 것은 보통이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미국인들이 일봉스님께 참선을 배운 이유는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못 고치는 신경성 노이로제 같은 문명병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천주교 신부 힌두교인 기독교 목사들이 종교를 바꾸어 불교를 믿은 일이 생겼다. 이때 일봉스님이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선불교연구서산대사의 선각위간보조국사의 법어 수심결, 정혜결사문, 원둠성불론 등이 각 대학의 교재로 채택해거나 불교단체의 강의용 책자로 활용되었다. 일봉스님이 미국에서 일으킨 한국불교의 품은 국위선양의 효과도 있었지만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나도 노력하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글 정리, 예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총사합장 법왕 일봉의 발길 따라 열일곱번째 이야기, 고국불교 1969년 미국에서 돌아온 일봉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과 교수로 있으면서 국내의 강연에도 수없이 참가했다. 한국불교를 서양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만 세계적인 대석학인 일봉스님의 말씀을 국내 신자들이 들을 시회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봉스님은 외국도 중요하지만 국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호국불교 사상을 심어주기로 결정했다. 호국불교를 말하기 전에 일봉스님은 항상 홍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호국불교가 필요한가를 역설했다. 홍선이란 쉽게 말해 불교의 수렴법인 참선공부로 담력을 기르고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다. 신라시대에 김유신이 무열왕을 도와서 삼국을 통일시킨 힘이나 신라의 화랑도가 수행과 정진의 원칙으로 섬는 것이 모두 홍선이다. 원광법사가 휘삼과 취향이란 화랑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준 오계도 홍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단일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쪽의 공산집단은 남북통일보다 전쟁을 일으켜 적화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섬기되 충성으로 다할 것 부모를 섬기되 혀로서 다할 것 벗을 사귀면 믿음으로서 대할 것 전쟁에 나가서 후퇴하지 말 것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할 것.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나 사명사당이 맨손으로 일어나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와 백성을 구한 것도 참선공구를 한덕이었다. 일봉 스님은 호국불교 사상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팔도강산 곳곳에 평화통일기원시비를 788여 개나 세우고 미국 일본 남미에까지 통일의 연원을 담은 비석을 세운 것은 잊혀져가는 호국사상을 되살리려는 노력인 것이다. 호국불교 강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했다. 첫째는 어린이를 위한 호국불교이고 둘째는 청년들을 위한 호국불교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단일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쪽의 공산집단은 남북의 평화통일보다 전쟁을 일으켜 전화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총과 칼을 직접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호국은 어린이들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호국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등이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호국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려주고 나서 서산대사나 사명당의 활약상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 실감나게 해주면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청년들에게는 좀 더 어렵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융성할 때는 나라도 강했으며 불교가 죄 약해질 때에는 나라도 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재는 불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국불교를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 모든 것입니다. 즉 외국어를 익히거나 첨단과학을 연구하거나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영웅이 되거나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하는 것 등이 모두 호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밑바탕의 배달결의의 피 속에 들어있는 불교의 홍선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달라라를 왕복하는 우주시대에 있어서도 호국정신과 호국불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봉 스님이 전국의 학교 단체 군부대 공공기관을 차례로 돌며 강연하자 강연을 들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애국심을 기르기 시작했다. 호국불교를 강연하더라도 일봉 스님은 교과서를 가르치는 식이 딱딱한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증을 내지 않고 좋아했다. 아무튼 일봉 스님은 나라를 아끼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곳곳에서 역설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일봉 스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여 호국정신을 일깨우려 했었다. 종교가 소중한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은 종교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었다면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라를 사랑하는 다른 애국심과 민족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올바른 전신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유고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 대달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일봉 스님이 호국불교를 강연하고 다닐 때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의 대승정탑만한다 테라스님은 십다르타 티드리이란 대승정 침호를 주었다. 나라와 민족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또 뉴멕시코 주립대학을 나와 폭발물을 취급하던 레이카슨 일병은 한국불교를 믿고 나서 군종굴 옮겨 근무하다가 제대를 일주일 앞둔 71년 3월 일봉 스님께도 성일한 법령을 받았다. 한국에서 승려가 된 최초의 미국인이 발헤이카슨 씨이다. 이는 일봉 스님이 있던 불광동에 참간사를 다니며 선과 좌선을 배우다 승려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불교의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글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아 총사 합장. 법왕 일봉의 발길 따라 18번째 이야기. 세 가지의 기적. 일봉 스님이 한국에서 호국불교 강연을 마무리 짓고 미국에 갔을 때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다. 첫째는 사령선고를 받은 급성종양이 없어진 일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을 하고 있다. 미국에 세운 절을 관리하고 호교를 전담할 신정덕 스님과 한국을 떠나기 직전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가슴 밑에 단단한 혹이 생겼는데 고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아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신도들이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 수술을 해달라고 했더니 의사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괜히 두 번 죽지 말고 차라리 죽을 때까지 먹고 싶은 것이나 먹고 하고 싶은 것이나 다하십시오.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일봉 스님은 참선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한편문수동자는 어디를 가서 이렇게 위급할 때 돌아보지도 않을까 하고 기도했다. 호빨간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났다. 스님 초조하셨지요? 제가 언제든지 뒤를 따르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스님은 큰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가 돌보아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혹이 애당초 안 생기게 해야지 왜 생겨서 괴로울 때야 나타나느냐? 그것은 스님이 전생에 지으신 업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생겨 조금 고생을 하셨으니 제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동자는 모만이 혹을 만져보더니 무슨 약을 발랐다? 곧 남으실 것입니다. 얼마 후 그렇게 단단하던 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병원 의사들은 기적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필라벨피아와 버지니아주의 불교 신자들이 소문을 퍼뜨리자 종교가 다른 반체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다. 한국 불교가 신통하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각기병을 고친 일이다. 위나크리크네라는 곳에 사는 스페인어 교사가 각기병에 걸려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일봉 스님은 불교 신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정신을 통일시키는 참선법으로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자 하늘이 내린 스님이라고 소문이 나 여자들로부터 키스 세례를 받았다.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오. 우리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여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엄격한 불문율이오. 각기병을 고치자 흥미 거리를 찾던 신문 잡지들까지 덩달아 한국의 선불교는 정신통일로 몸과 마음의 병을 모두 고치는 신통력이 있다고 썼다. 셋째는 지진을 일으킨 기적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700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카멜들리란 곳에서 일봉 스님이 일본 불교단체의 초청을 받아 한국 불교의 수영방법이란 설법을 할 때였다.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하니 천지가 공했고 달도 희고 구름도 희니 천지가 희구나. 설법을 계속하던 일봉 스님이 갑자기 천지를 진동시키는 힘으로 아랬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다. 청중들이 당황하여 일어나서 우왕좌왕 하자 일봉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들 하시어 곧 가라앉을 것이니 설법이나 계속합시다 했다. 일봉 스님의 말이 끝나자 곧 진동이 멈추었다. 넋이 나간 일본인들만이 이럴 수가 란 말만 되풀이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일본인들은 입을 모아과 연 세계적인 고승이십니다를 계속해 했다. 이 다사라 사원에서 일어난 희적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겪은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움이 더 크고 멀리 터졌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아 총사 합장. 법왕 일봉의 발길 따라 열아홉 번째 이야기. 불교 올림픽. 1990년 10월. 한국의 불교계는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에 이 땅의 불교가 전래된 후 가장 큰 축제를 맞이했다. 석가문이 부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바르고 곧게 살겠다고 다짐한 전 세계의 불교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세계불교도 제17차 서울대회가 열린 것이다. 공식 명칭이 세계불교도우회 회인 이대회는 물교전파와 세계불교도들의 친산도모세계평화실현 등을 달성하기 위한 불자들의 공동염령을 목적으로 창설된 불교 최초 최대의 국제기구이다. 이 국제기구는 쓰리랑카말라세케라 박사의 평생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1950년 5월 27개국 129명이 대표들이 콜롬보에 모여 창설대회를 가졌다. 이때 소승 대승 밀교권이 모두 참가하여 종파를 뛰어넘어 범세계적인 조직으로 키울 것을 다짐했다. 한국은 1956년 제4차 네팔대회에 이청담스님이 기공식적으로 참가했으며 제8차 태국 방콕 대회에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78년 제12차 대회를 유치했다가 준비가 부족하여 반환한 수치스런 경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1988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16차 대회에서 한국 유치를 결정해놓고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또다시 반환하거나 대회가 소홀하게 치러지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함은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불명예를 안아야 할 처지였다. 사정이 이처럼 가급했음에도 국내 불교계는 쉽게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이 신자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세계에 단체가 가입되어 있었고 출가한 스님들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종당과 원로 스님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불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서울대회는 성공시켜야 한다. 또다시 대회가 실패하면 한국 불교는 국제무대에서 얼굴을 내밀 자격조차 없어진다. 사소한 이해관계는 모두 뛰어넘자 그 결과 10여 차례의 모임을 가진 그때 1989년 9월 23일 롯데호텔에서 일봉스님을 대회준비위원장으로 뽑았다. 일봉스님이 대회준비위원장 겸 본부장이 대화 앞에서 이끌자 모든 불교 신자와 스님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사소한 것에 대하여 눈앞에 작은 이익을 버리고 멀리 보자는 생각으로 살아온 일봉스님이 나선다면 꼭 성공하도록 밀어야 한다고 뭉쳤기 때문이다. 일봉스님이 책임감을 더 느낀 것은 이 대회가 더블유의 급비창립 40주년 행사를 겸한 역대 최대 규모인 관계로 빈틈없이 맞춰야 한다는 국내외의 타렘이 큰 탓도 있었다. 그동안 한국은 전통적인 불교국가라는 것만 내세웠지. 태국사회 일본과 네팔리 외인도미 앤마 캄보디아 말레이지 앙리국 등이 각 한 번씩 개회를 질었음에도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안고 있었다. 이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88올림픽까지 개최한 자부심을 가진 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다. 종교에 자유가 없는 북한조차 가짜 불교단체를 내세워 1986년 제15차 대회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대회 유치 신청을 추진하는 상태였다. 대회를 앞두고 일봉스님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세계 정신문화의 기둥인 불교는 2600여 년 전 가필라국이 대자로 태어나 석가모니에 의해 출연한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1600여 년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민족문화의 얼을 다듬고 갖고 온 종교로서 찬란한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불교인의 잔치이자 경축 행사가 바로 세계 불교도 대회입니다. 우리 한민족 각자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서울에 모여 치르게 되는 불교올림픽이 대회가 성공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도록 금지와 아량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이 대회는 인류의 역사에서 화해와 사랑의 지평을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찰아나는 새싹들에게 88올림픽에 이어 한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일봉스님은 이 대회를 불교 차원의 행사에서 벗어나 한민족의 잔치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해 1월 29일 미국 법인체 안전평화국제북회에서는 일봉스님의 각별한 애국심 10년 확신용기를 높이사 국제국회의원으로 임명하였다. 국제국회의원이 되면 취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은 면책 특권이 주어지며 국제회의회 대표로 참석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한 해 전 1989년에는 58개국이 모여 유엔에 가입한 세계평화교육자 국제협회 본부에서 주는 평화 최고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상은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교황 요한 바오로 6세 인비라 감디인도 수상 같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받았던 상으로 노벨상에 버금가는 영광스런 상이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존경받는 일봉스님이 민족의 명예를 내걸고 성공시키자고 호소하자 남의 일처럼 여겼던 사람들도 차츰 관심을 갖고 돕기 시작했다. 80세를 눈앞에 둔모스님이 고생을 즐거움으로 알고 뛰는 데 힘입어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조차 봄눈 녹듯 마음을 돌렸던 것이다. 아무 탈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내자 참석자들은 엄지손가락을 세워 코리아 넘버원이라고 극찬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같은 해 10월 23일에는 세계인류 평화상인 알버트라인슈타인 평화상을 일봉스님에게 전달하려고 미국의 빙거체단 총재가 태평양을 건너와 수여하기도 했다. 또한 폐막일인 10월 29일에는 스리랑카 콜롬보의 본부를 둔 세계평화상 수상위원회에서 엄정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10년에 한 명씩 상을 주는 팍스만디상을 받았다. 지구촌 불교 국가들의 올림픽인 세계불교도대회 준비위원장 겸 대회장으로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 멋지고 훌륭한 대회를 치른 일봉스님은 다시 한 번 세계불교의 지도자임이 증명되었다. 대회를 마친 일봉스님은 세계평화교육자국제협회의 엔정권 대사 자격으로 미국에 건너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대회의 성공을 비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준 담리로 세계평화 메달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나라인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오히려 미국 대통령에게 메달과 감사장을 전달하는 대달민족이 있다는 것은 더 신나는 일이다. 일봉스님의 주도하에 성공위에 끝난 세계불교도대회 제17차 서울대회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과 함께 한민족의 긍지와 기계를 세계만방에 거듭돌 지난 변의 대서사시로 역사의 길이 기록될 것이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아 종사. 법왕 1분의 발길 따라 스무 번째 이야기. 박사 중에 박사. 세계 최고의 기록만을 모아 책으로 펴내는 영국의 기네스북협회 본부에서도 일봉스님이 세운 박사라는 기록은 놀랄만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학문적인 업적의 최고 단계로 박사라 호칭을 붙이기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14개의 박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어느 한 나라나 한 두 분야에서 딴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러시아 자유중국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한국 등국의 국에서 약 30개 분야에 걸쳐 박사를 땄으니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일봉스님은 1962년 자유중국의 삼장대학원에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 올해까지 34년간 총일하게 박사를 땄다. 매년 2개 이상의 박사를 딴 셈이다. 86년에는 한 해 12개를 따 평균 한 달에 한 대씩 박사학위를 받은 꼴이 된다. 박사학위 한 개를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기록이다.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지구상의 지금과 같은 제도에 박사학위가 계속 있는 한 이 기록은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 기록을 깨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이 기록을 가진 사람이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라는 것이다. 실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뽐내고 유태민족이나 종족어월주의를 내세웠던 게르막 민족 중에도 박사학위 72개는 커녕 10개를 가진 사람도 없다. 일봉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하면 누구나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세계적인 기록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 깼으면 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에 의해 깨질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일봉스님은 어린이들과의 대화를 좋아한다. 언제 어디서건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나는 어린이를 만나면 아무리 바빠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꿈과 희망을 크게 갖고 역경을 이겨내는 굳건한 마음을 다지도록 부탁한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 쓰면서 항상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가 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가지라고 한다. 항상 생각해서 말하고 생각해서 행동해야만 자신과 남을 해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에 오늘보다 나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일봉스님처럼 많은 박사를 갖고 싶다는 어린이가 와서 스님께 물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박사를 딸 수 있지요?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살면 된단다. 그렇지만 저는 스님처럼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요? 물론 되고 말고 나는 머리가 좋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단다. 왜지요? 생각해봐. 만약 머리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면 노력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또 머리가 남보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단다. 왜냐하면 미리 머리가 안 좋다고 여기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텐데 뭐 하는 마음이 들어 포기하여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너무 머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도 너무 나쁘다고 여기는 것도 다 안 좋다고 여긴다. 그럼 스님은 어릴 때 장난도 치고 놀지도 않고 공부만 했나요? 아니지 나도 어릴 때는 다른 아이들처럼 개구쟁이 집도 했고 엉뚱한 집도 했었단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훌륭한 사람은 착한 행동만 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건 엄마 아빠가 장난이 너무 심한 뇌가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는 것이야. 스님 스님은 공부가 하기 싫은 적은 없었나요? 물론 나도 책을 읽기가 싫은 때가 많았지. 그때는 어떻게 했지요? 되도록이면 책을 읽는데 정신을 쏟도록 했었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밖에 나가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단다. 그러면 되지. 그러나 노는 데야만 너무 정신이 편리면 안 되겠지? 스님도 가지만 더 여쭤볼 테니 거짓말하지 말고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약속하마. 뭐든지 물어보거라. 정말 뭐든지 여쭤도 되는 거죠? 헉. 참 그렇다니까. 스님 있잖아요. 첫째는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해롭게 한 일이 없느냐는 것 이 구요돌째는 제가 정말 스님보다 많은 박사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일부러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해치려고 한 일은 없다. 다만 내 말이나 내 뜻을 잘못 새겨서 속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런 경우는 내 진심이 아니니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는 없겠구나. 박사를 많이 따고 안 따고는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단다. 왜냐하면 많은 공부를 한 사람 중에도 국가와 서회에 해를 끼치는 분이 있고 자기 이름도 못 읽고 못 쓰는 사람 중에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많은 공부를 하여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더욱 좋겠지? 너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보다 더 많은 박사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일봉 스님을 이처럼 어떤 어린이와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장 즐거운 때라고 여긴다. 어느 나라나 저라나는 씩씩한 새싹들이 구김설 없이 바르게 커 나가고 큰 꿈과 큰 희망을 가질 때 그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까닭에서다. 박사 중에 박사이자 왕 박사인 일봉 스님이 가진 엄청난 기록을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은 그 어떤 신기록과 최고 기록도 내가 깨겠다.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깨진다고 강조하는 일봉 스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새긴다면 제의의 서경보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아 총사 합장. 법왕 일봉의 발길 따라 스물한 번째 이야기. 영원한 외교관. 붕새처럼. 세계를 가슴에 안고 고대양 6대주 지구촌 곳곳을 날아다니는 일봉 스님의 업적 중 가장 빛나는 것의 하나가 민간외교다. 김포국제공항이 없어 여의도 비행장을 이용하던 60년대에 이미 동남아 각국과 유럽 주요 대학의 교수를 지내면서부터 시작된 민간외교야말로 일봉 스님이 국보적인 인물임을 느끼게 한 일이다. 70년대 초 일봉 스님이 세 번째 미국 순방에 나섰을 때는 미국 전역에서 600명 이상의 제자들이 한국 불교를 포교하고 있었다. 일봉 스님과 제자들이 세운 절만 해도 펜실바니아주 이스톤시 헬능사와 월라크리크시 초계종 선원을 중심으로서 11개 이상이 세워진 상태였다. 이들 절에서는 선에 들어가고 마칠 내 한국말로 시작하고 끝냈다. 세 번째 순방에서는 1. 2차에서 뿌린 한국 불교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일봉 스님이 기대한 것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국식 불명을 받은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컴퓨터 기술자 켈로그시 펜실베니아주 보마시 캘리포니아주 스테판 켈로그시 등이 있었고 큰 한영행사로는 레드유시버클리시 필라들피아버거지니아 워싱턴 유저지 중일라트크리크시 등에서 있었다.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과 미국 대학 간의 교환 강의가 시도되었다. 동국대와 그렉셀대가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이다. 또 캘리포니아 대학 랭카스터 박사와 로저스 교수가 파만대장경의 영역을 제의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샌프란시스코의 출판인 칼버트 씨가 일봉 스님이 승불국사와 석구람을 영어로 출판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인디아나주 천주교 신부인 스몰른시키 씨와 마리안 프라디 씨는 일봉 스님의 제자가 되어 좌선을 배우겠다고 했다. 특히 일봉 스님이 잊지 못했던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서광이란 불명을 가진 미국인 제자가 불교음악회를 열면서 바니아 심경을 참석자 모두가 한국말로 읽도록 했던 일이다. 이서광 스님은 불교 주문을 외워 신비력을 얻었는데 뜨거운 장작불 속을 맨발로 1008회나 들어가고 나오는 시범을 보인 사람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일봉 스님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한국 불교를 미국에 심기 위해 수없이 미국과 한국을 오갔다. 종교와 학문을 통해 자연스러운 민간회교를 벌여온 일봉 스님의 해외활동은 그 어떤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이 거둔 실적보다 화려하고 다양하다. 일봉 스님의 민간회교는 한국 불교에 해외보교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활동이 불교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학문, 예술, 사회, 활동 등 모든 것이 불교라는 큰 그릇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일봉 스님의 민간회교를 승복,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의 사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불교의 교리에 따라 끊임없이 평화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연설에서도 평화를 말했고 각국의 대통령과 수상을 만나도 평화를 이야기했고 그 종교가 다른 가톨릭의 교환과 러시아 종교주교와 자리를 같이 했을 때도 평화를 사랑하자고 말했다. 일봉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욕심을 버리면 저절로 싸움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룩된다는 쉬운 말로 평화를 강조한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내용만 봐도 카터, 부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의 민간회교 각국 저명인자로부터의 감사장, 상태, 명예시민권, 행운의 열쇠 미국에서 서경보의 날 재정 등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카터 미국 대통령은 미국 외무구 직원을 일봉 스님께 보내 자문을 구한 일도 있다. 그만큼 가깝게 지냈고 서로 믿었다는 증거이다. 그 중 가장 특이한 것은 미국 뉴멕시코주와 산파페시에서 1979년 8월 17일을 서경보 박사 기념일로 재정 선포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이자 마지막 있었던 영광스러운 일이다. 전 세계에서 받은 굵직굵직한 상은 일봉 스님의 민간회교 업적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베네주엘라 국제문화별 유공로상 메들란드레이벤시 특별예술상 필리핀 마닐라 문화상영국 테인브릿지 국제인물사전 편찬본부 국제성공인상 국제문화협회 세계평화상 아시아 태평양문화협회 영예지휘지사장 미국 국제예술대사관 평화예술상 아인슈타인상 영화상 쓰리랑가 국제학술 평화상 미국 저명인사전기 편찬회 국제문화상 알버트 슈바이처 서 인류학상 등 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훈장을 받았다. 1991년 9월 8일 한 일간지에는 그 신문의 편집부 국장이 쓴 이런 글이 실렸다. 일봉 스님의 민간회교를 아는 데 좋은 자료이다. 일봉 스님은 남들이 해외 진출에 관심도 갖지 않던 60년대부터 서울의 근과지를 두고 한국의 것을 세계에 알렸다. 일봉 스님의 해외활동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이다. 그의 이력이 13페이지 중 20페이지가 해외활동과 민간회교다. 일봉 스님의 해외활동은 아무도 한국불교를 해외에 소개한다는 생각조차 못할 때 시작되었다. 동국대 교수로 근무하면서도 방황만 되면 어김없이 미국인도 쓰리랑카 등으로 나갔다. 종단이 종권과 재산싸움으로 시끄러울 때도 해외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외국 것이 정신없이 몰려오고 또 너도나도 외국으로 몰려나가 과소비하는 시대에 단기간의 업적에 신경을 쓰지 않고 꾸준히 차근차근 밀고 나간 일봉 스님이 돋보인다. 그러면 일봉 스님은 어떻게 하여 그처럼 뛰어난 민간회교를 할 수 있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한국 불교이고 둘째 영어를 비롯한 어학실력이고 셋째 서해로 대표되는 예술이다. 한국 불교는 곳곳에서 나왔으므로 외국어와 예술을 살펴본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봉 스님은 일찍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나는 독학을 한 끝에 영어를 익혔다. 일봉 스님이 다 가운데 학처럼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인격과 실력이 뛰어난 탓도 있지만 영어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당당히 펴고 의련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이 국제회의에 나가거나 외국인을 만나면 갑자기 반 벙어리가 되어 슬슬 눈치만 보고 어색한 웃음을 짓던 시절에 일봉 스님은 통역 없이 자유롭게 배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올랐다. 이것이 큰 무기이자 자신감을 가지게 한 힘이었다. 다음으로 예술을 들 수 있다. 예술에 관심이 높은 서양인들은 일봉 스님의 먹을 가라푸스로 쓰는 서해를 매우 좋아했다. 한문도 그렇지만 붓글씨가 낯선 서양인들이 신기하게 볼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일봉 스님의 붓글씨는 새해 본 고장이라고 일컫는 중국에서조차 텔레비전으로 전국의 스님의 글씨 쓰는 모습을 방영했을 만큼 대가였으니 서양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짙은 먹으로 그린 달마상도 일품이었다. 몇 번 붓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웃는 듯 징그린 듯 한 달마상이 그려지는 것을 보고 파란 눈에 서양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섯 살 때부터 한문을 배우며 붓을 잡기 시작한 일봉 스님의 선시 역시 대단하다. 탄탄한 한문 실력이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즉석에서 칠자로 된 절구의 한시를 자유자재로 찍는다. 무려 1026편의 저서 중 시집만 180권이나 되는 것도 참선을 통해 정리된 생각이나 시 상을 한시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 시집도 세계 최고 기록이다. 그 어떤 시인도 180여 권의 시집을 낸 사람이 없다. 시의 내용은 레이건 대통령의 편지를 받고 쓴 것 통일을 기원하는 것 마음을 닦는 것 오도송 등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다. 미주 한 마리 푸른 새 나라와 나의 산문의 서신 한창 전해주었다. 내 그를 위하여 7일 기도를 해준 공덕에 대하여 그는 편지로 깊은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다. 두 조각으로 갈라진 조국이여 가슴 깊이 서리고 서린 한이여 아 아 동안을 씹은 지 몇 해 이렁고 옴 나라 옴 결해가 통일을 바라고 있사오며 자손은 대대로 평화가 뒤틀기를 바라고 있나이다. 마음도 행동도 걸릴 것이 없으니 걸림 없는 마음과 행동 이것이 도인의 길 흐르는 물 걸림이 없으니 구름도 걸림이 없네 걸림 없는 운수와 섬을 받게 이웃이어라. 고요하게 도방성에 앉아있는데 태영이 삼경 밤 자정에 떠오르고 학이 한소리 지르고 날았다. 일봉 스님이 1026종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어디에라도 적어놓는다. 마땅한 종이가 없으면 손바닥에도 적고 나뭇잎에도 적는다. 그렇게 하여 적어놓은 뇌모를 국내에 있을 때는 참선을 끝낸 정신이 맑은 시간에 책상에 앉아 글로 정리하고 시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한번 반여오면 책과 시집이 3에서 4권씩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 버금간다는 붓글씨는 피눈물 나는 노력의 대가이다. 추사의 글씨를 배우기 전에는 중국의 왕이지 조맹부 구양 순체를 도로 익혔다. 그 다음에는 백파선사 이사린도 활인검필법을 터득했다. 다소 거친 듯 하나 힘이 넘쳐 살아꿈틀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추사 김정희는 어느 날 갑자기 글씨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먹과 벼루가 없고 분만 있어 물을 묻혀 바위에 글을 썼더니 바위가 갈라졌다. 그렇게 힘이 좋은 글씨를 익힌 것이다. 일봉 스님은 그 후 추사의 필체를 터득하여 자기만의 고유한 필체를 개발했다. 그 필체가 지금 볼 수 있는 일봉 선필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위대한 예술 혼을 간직한 스님이 탄생한 것이다. 글 정리. 예대 법왕 권한대행. 담아 종사. 법왕 일봉의 발길 따라 스물두 번째 이야기. 한민족 시대를 꿈꾸며 일봉 스님은 다가오는 21세기가 한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된다고 믿는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절아나는 어린이들의 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저마다의 가슴 속에 큰 꿈과 큰 뜻을 키워나간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나에서 열 가지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일봉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 보더라도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꿈과 희망과 용기만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간 안을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불행을 이겨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봉 스님은 이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다는 진리를 성공으로 보여주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늘과 바다만이 보이는 좁은 땅 제주에서 태어나 20세기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된 일봉 스님이 살아온 발자취는 한편의 운장한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일봉 스님은 개인의 영광을 민족과 국가에 되돌려 찬란한 한민족 시대를 열겠다는 꿈을 하나하나 키우고 있다. 일봉도 광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그 첫 걸음인 것이다. 일봉 스님은 위대한 한민족 시대가 되려면 어린이들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맑고 바른 마음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고 외친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석학이자 고승으로서 전 세계인의 추앙을 한 몸에 받기까지 쌓아올린 업적과 경험을 고스란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린이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정직하라 부지런하라 공부하라 바르게 살아라.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의 충성하라 당당하라 한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라. 큰 뜻과 큰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더 높게 더 멀리 보는 눈을 가져라. 한 번 결심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하라. 시간을 아껴라. 한민족 시대를 꿈꾸는 일봉 스님이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매달의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금사라기 같은 명험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다운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새싹다운 새싹이 되어야 한다. 맑고 밖에 건강하고 씩씩하게 뛰어노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한민족 시대가 열린다. 는 일봉 스님의 가르침이다. 글 정리. 예대 법왕 권한대행. 담아 총사 합장. 법왕 1분의 발길 따라 23번째 이야기. 초대 법왕 1분의 업적. 박사학위. 28개 분야. 126개. 저서 조당지병구 등. 1042종류. 서경구 스님은 지난 1.996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신영동 법왕청 주석처에서 열반하는 순간까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염원했다. 매일 새벽 3시면 아침에 불과 산행으로 시작하여 한 달에 20여일을 국내외 각지를 돌며 세계 평화와 불교 포교에 전념했던 스님은 최근 중국의 구화삼과 백마사의 평화 통일 시비를 건립하고 연이어 미국 유엔 총회에 다녀오신 뒤 급격한 건강학과와 노환으로 열반에 들었다. 서경구 스님은 1914년 제주도 서귀포 도순동에서 출생했다. 19세에 남제주군 삼방굴사에서 강예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전주 위봉사와 태운사 태원함 금산사강원 5대산선원을 거쳐 일본 임재전문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미주한국 불교의 시작을 일봉 서경구 큰 스님이 1964년에 한국인 승려로서는 최초로 미국 땅을 밟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국에서 한국인 박사 이로이다. 일봉 스님은 어린 시절에는 한학을 공부했다. 19세 때인 1932년 제주도 남제주군 삼방굴사로 출가하여 강예월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때 받은 법령은 회람이었다. 스님은 약 1년간 제주도에서 수행하고 나서 1933년 20세에 구례화범사의 진진흥 강백을 찾아가 수학했다. 1935년 진진흥 강백이 완주 위봉사강원으로 자리를 옮기자 그도 함께 따라가 그곳에서 3위과와 사집과를 졸업했다. 이때 위봉사의 주지로 있던 춘담 스님이 그를 법제자로 삼았으며 일본이라는 법호를 지어주셨다. 재정 형편상 위봉사 강원이 문을 닫게 되자 춘담 스님의 권유로 서울 개운사 대원함으로 가서 석전 박한영 강백의 문화에서 3년 6개월 동안 수학하며 사교과와 대교과를 졸업했다. 그 뒤에는 박한영 강백의 추천으로 강원도 월정사 강원의 강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44년 일봉스님은 일본 유학의 길에 올랐다. 스님께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계기로는 당시 월정사에 출강하던 김태흡 스님과 당시 월정사 주지 이종옥 스님의 권유로 유학길에 올랐다고 한다. 당시 일본 유학을 떠난 경보스님은 1944년부터 1946년까지 일본 교토 임재종 교심사 경례에 있던 임재전문학교에서 수학하며 전문학부를 졸업했다. 1946년 귀국하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 1950년 졸업했다. 스님은 동국대학교 졸업 후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경보스님은 1953년부터 1956년까지 해인사에서 설립한 해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 1956년부터 1962년까지 동아대학교 철학과 주인 교수를 역임했다. 1958년 폐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모차 세계불교도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이태회는 세계불교도 의회에서 주최한 국제행사로 한국불교를 대표하여 하동선이 청담 서경보은 공식으로 다른 3명을 포함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때부터 서경보스님은 세계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경보스님은 1962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에 취임했다. 1963년에는 경주불국사 주지에 취임했다. 1964년에는 컬럼 기아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하와이 대학교의 개관연구원로 미국을 처음 방문했다. 1964년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1966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1969년 조당집을 통한 한국선불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은 동아시아 선불교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조당집을 통해 한국의 선불교를 처음으로 서양학계에 소개한 것으로 지금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스님은 1969년 템플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곧따로 귀국하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에 취임했다. 1970년부터 1988년까지 국내외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대학교로부터 다양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스님은 당시 대한불교 조계종의 원로회의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스님은 1988년 대한불교 일본 선교종을 창종하여 초대정정에 추대되었다. 스님은 1992년 미국 일본 미얀마 스리랑카 등 157개국 오천여 단체로부터 세계불교보방청을 설립하여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초대보방으로 추대되었다. 일본 스님은 1994년 스리랑카 캔디시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보방청 제2차 총회에서 20여 개국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음력 4월 15일을 세계불교 평화의 날로 재정 공포하기도 했다. 1995년부터 입적 때까지 유엔 NGO 전관대사로 활동했다. 이러한 스님의 독특하고 정열적인 포교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인정받아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 본부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에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2연속 추천되었다. 미주 불교사의 가장 핵심은 일붕 큰스님. 1964년 일붕 서경고 스님이 이미 대륙에 처음으로 한국 불교의 불씨를 전한지 57년이 지났다. 중국과 일본 비벳 불교가 주리를 이루던 불모의 땅 아메리카에 피어올린 불법의 향은 불옥의 세월만큼이나 이제 튼튼한 보이수로 자라났다. 단 한 곳에 불과하던 사찰이 130여 개로 늘었고 홍법의 원을 세운 스님 150여 명이 미국의 각 지역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 대한 포교가 미진한 데다 사찰의 현대화와 규모 화라는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한국 불교는 서경고 스님의 미주 전법에 나서기 전까지 말과 글로는 대승 불교를 표방하면서도 국내에서만 책 바퀴를 돌렸었고 이후 오늘날은 서경고 스님의 뜻을 잃은 조계종을 비롯한 국내 여러 종단들이 미주를 비롯하여 유럽까지 전법과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봉 큰 스님의 제자로서 뉴욕 백림사 회주 혜성스님은 일봉 큰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백림사 포근계산 대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혜성스님은 일봉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미주 한국 불교가 57년이 되는 해이고 백림사는 전법을 시작한 지 36년이 되는 해이다. 혜성스님은 일봉 큰 스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어 백림사는 미통분 유력해 치킬 산에서 털을 잡았다. 이는 큰 스님께서 시주 받은 20만평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명산 명당에서 한국 사찰 전통 가람을 만들고 대웅정과 정멸고탑 사리탑 범종각과 삼성강 약사열에 불열반어불 선원 등 신행과 수행 예술과 문화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으며 20만평이 깊은 숲속에 조성된 명상의 길은 백림사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을 힐링하며 행복하게 사찰을 찾고 있다. 일봉 큰 스님께서는 미주의 전법 제자로 제일 아껴주시던 혜성스님을 미주의 전법 최고의 실력자로 지목하여 이곳에 머물도록 하셨다. 따라서 백림사 회주 혜성스님은 일봉 큰 스님의 미주 범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봉 큰 스님께서는 생전에 미국 신도회장 심혁근 씨와 자주 방문하시어 설법을 하시고 미래의 미주 전법을 격려하시던 도양이다. 스님은 미국의 한국인 승려로는 최초로 가셔서 포교활동을 할 때에는 대한물교 조계종 포교사 자격으로 가셨다. 그러나 이후 조계종에서는 미국의 포교를 하락하지 않아 일봉 스님은 미국의 포교를 시작하기 위하여 대한물교 조계종을 탈종하였고 이후 대한물교 일봉 선교종을 창종하셨다. 그러나 일봉 큰 스님이 미주 전법 방시에는 분명 대한물교 조계종 소속 스님이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연하지 못한다. 그만큼 한국 불교를 미주에 전파하기 위하여 씨를 뿌린 사실은 조계종이던 어느 불교이던 인정해야 한다. 서경보 스님은 1996년 83세를 일기로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계를 남기고 입적했다. 스님의 세납은 83세 범납은 64세였다. 큰 스님께서 남기신 임종계는 다음과 같다. 사화등용일각생팬이 화여용이 되어 뿔이 하나가 났는데 송담 부모만 인경 송담에는 풍부가 크게 일어 만인이 놀랐다. 남성 춘지마운진 남쪽 성의 세보미온이 마운이 다 없어지고 북령애래 서널명 북쪽 영의 다미온이 서머리 밝아온다. 서경보스님의 연결식은 1996년 7월 1일 불교대학장으로 재직했던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공행되었으며 다비식은 이날 저녁 경남 의령군 국류면 평촌리 소재 1분사에서 치른 다음 여기에 사립합이 봉환되어 있다. 다음은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과정 1986년 대한민국 외무부의 사회단체로 등록되면서 최초 법왕청이 설립된 뒤 1996년 일북 서경보 초대법왕 예하의 열반 당시 의원에 따라 큰 스님 비서실장이었던 단화의 존영 이사장이 두 번째로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세계불교법왕청을 등록하고 2005년 1월 24일 대한민국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구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사조에 따라 위 법인을 설립 허가를 받았음 당시 최초 기본재산 31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함 또한 큰 스님께서는 8천여 명의 스님과 유발 제자들을 권당하셨다. 하지만 큰 스님의 최초 법령이 회함이라는 사실과 부처님 오신 날을 정부와 소송을 통하여 법정 공유일로 제정하게 하였다는 사실 또한 이를 아는 스님이나 불자들은 흔치 않다. 다만은 큰 스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 9년 동안 비서실장으로 시봉하였다. 그러나 현재 잘 알지도 못하는 스님들이 제자라고 하여 법왕이다. 존자라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다. 법왕청의 헌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다. 마치 큰 스님을 가까이에서 시봉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으나 그것을 알아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따라서 단원은 현재 2대 법왕 권한 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당한 큰 스님을 물색하여 2대 법왕에 초대할 예정입니다. 이참에 밝혀두고자 한다. 재단법인 법왕청 재단법인 법왕청 평화재단은 법인 등록을 법왕청 세계불교법왕청은 상호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공지합니다. 또한 큰 스님 도자기 팜권 휘호 카렌다 팜권 일본기념 관걸립 친필도자기 일본기념 관침 틸위호 육성자 서점 녹음 파일 그동안 활동한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일체의 일분세계문학상 일분세계 평화상 법왕청 한장 및 틸름자료 1대기 세계일화 봉쇄관하는 까닭은 세계를 가슴에 안고 오한국에 닮아요. 저작권은 담화가 모두 소장하고 출판한 글정리 예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총사 합장 법왕 1분의 발길 따라 스물레번째 이야기 위대한 업적과 기록 일봉스님의 논전은 총 1042편이다. 논문은 10편 논설문은 42편과 전집 35권 교화 일반 81권 석존 푸딱스모권 인물 45권 경전 18권 암문대권 반야부 금강경과 반야심경 30권 법와부 관음경 55권 경집 부치장경 45권 포교 60권 법요집 35권 회화선필집 100위권 문학한시집 200권 불교 역사 25권 선사상 55권 비교종교 7권 외키타 포함 총 1042권을 지필하였다. 일봉스님의 대표적인 저사는 불교사상 교양전집 창진사 1974년 10권과 현대인의 종교강도와 창진사 1975년 10권 서경보 인생롬 전집 서음 출판사 1984년 10권이다. 이 전집 30권은 일봉 큰스님의 사상을 대표하는 명자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은 전통교육과정인 배교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인 1943년에 이미 불교학 저술에서 나홍왕사의 진적 상하를 불교사 잡지에 연재했다. 자작률사 함허 화상의 행장을 불교사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1940년대의 저서로는 불교인문강화 불교개설 불교철학개론 석가여래와 크체자전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이때에는 1940년 해방 이후 국내는 물론 불교계 내부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시기에 신학문을 동원하여 책을 저술했다는 것은 스님께서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는 해인대학과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저술한 불교순교사 1955년 발행은 귀중한 책이다. 스님께서는 불교성전 편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대한불교성전 영남문학회 1954을 시작으로 불교성전 해동불교역경원 1959년 현재 해동불교역경원에 돌로 된 간판은 부산 금강사에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대장경 추격불교성전 해동불교역경원 1959년을 출판했다. 이를 계기로 불교성전은 불교도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한편 1958년 세계불교도대회에 참석한 후 초기 경전에 속하는 선생경해동불교역경원 1959년을 출판하기도 했다. 선생경은 불교사회사상의 도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이 경전을 출판했을 때나 현재에도 불교계에서 놀라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50년대 예수교와 불교 영남문학회 1955년 유불선 3도의 진리영남문학회 1957년 서산대사 국제신문사 출판국 1958년 등을 저술했다. 1960년대는 박사학위 논문 지필에 전념하였고 종교란 무엇인가와 불교와 기독교 한국의 젊은 세대와 종교세계의 종교를 출판하기도 했다. 스님은 1970년대에 발행한 저서 중에서 눈에 띄는 책은 불교포교점도법개론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오늘날의 포교학 혹은 전법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 이전에는 불교포교론에 관한 책이 발행된 적이 없다. 이처럼 스님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분야 즉 불교를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학문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서경부 박사 설교자료집 1973년을 세상에 내놓기도 했다. 1970년대에 저술한 동양불교문화서와 불교문화와 그 종맥 1972년 등은 화제가 된 저서이기도 하다. 1971년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다양한 주제의 논설문을 여러 매체에 발표했다. 선문의 천등과 이조시대 선사들의 선풍과 한국 조계종의 종조 등을 정리하여 1972년에 잡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에서 발행한 광장이라는 잡지에 여러 편이 논설문 세계평화와 선선의 현대의 자각적 의미 인간 형성의 길 등을 여러 잡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큰스님은 특히 선과 선학에 관한 많은 책을 1970년대부터 저술하기 시작했다. 이를 대면 선학개론을 비롯하여 선과 인류평화 현대인과 선선과 지혜 등이 있다. 또한 1980년대에도 선에 관한 책을 꾸준히 저술했다. 대표적인 저서는 선이란 무엇인가 교양인을 위한 선 불교와 선선학과 설리선과 건강요법선의 인간상 등이 있다. 이러한 책들은 선과 선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책들이다. 일본 큰스님께서는 앞으로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격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인격을 벗어난 인간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 인격 형성의 길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일본 큰스님은 5대 양육대주를 다니시면서 전 세계를 불법 행포의 장으로 3고 인류평화를 위한 포교에 매진했던 것이다. 학생이자 교육자였던 스님은 1969년 미국 펜플드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데 이어 철학, 종교학, 법학, 언어학, 인류학, 종교학 등 26개 분야 126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새인들을 놀라게 했다. 1953년부터 해인대, 원광대, 동아대, 동국대 등 국내외 25개 대학에서 불교 및 철학을 강의하고 200여개 대학 초청 세미나를 가진 바 있으며 불교 사상 교양 전집 등 천마흔 두 권의 저설을 저술하기도 했다. 1962년 경주 불국사주지 조계종 원로이원 등 조계종의 여직을 두루 맡았던 스님은 1988년 대한불교 1분선교종을 창종하고 종정에 취임하셨다. 세계인류 병화 및 세계전법 세계불교의 단합을 위해 제14차 세계불교도의회 국제대회에서 세계불교 법왕청 설립을 제안하고 86년부터 설립위원회를 결성하여 92년 6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정회원 16개국 대표가 참가한 세계법왕청 총회에서 초대법왕에 취임하여 동양과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행무진 승려회 교관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일본 큰스님께서 1973년 1975년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1심에서 퇴소하였으나 배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하여 부처님 오신 날을 법정 공유일로 재정 공포하게 만드신 분이다. 이를 아는 제자들이나 불자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1986년 한국인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땅을 받고 해외포교를 시작한 스님이시다. 이후 승산 스님이 두 번째로 미국 포교에 나섰다. 미국 콜롬보시에서는 일본 서경보 박사 기념일을 제정하였고 카터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각관을 방문하여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국제대회로는 제17차 세계물교도우회의 WFB안국에서는 1990년 서울대회를 최초로 유치하고 대회장이 되셨다. 1986년 제14차 세계물교도우회 국제대회에서 세계물교법안청 설립을 제안하고 설립위원회를 결성하여 1992년 6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정회원 16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세계물교법안청 총회에서 초대법왕에 취임하셨다. 당시 법왕청 헌장 보관 및 재단법인 설립탄화 총사 세계물교법안청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큰스님은 불기 2540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신영동 세계물교법안청 법왕 주석처에서 세수 83세 범납 64세로 입적 열반에 드셨다. 세계물교법안청 22개 회원국 대표와 전초계종 총무원장 월주승인 권익현 의원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의 조사가 이어졌으며 연결식을 마치고 일봉 큰스님의 법군은 1500여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의령일분사에 도착하여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노재범의식을 진행한 뒤 저녁 7시부터 법구를 연화대로 옮겨 15000명의 참배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도 스님들의 거화로 답의식이 진행됐다. 7월 3일 사리숙골 결과 영공 큰스님 봉주 큰스님 경우 큰스님의 증명으로 평골사리 16과 두정골사리 6과 비취색 영롱한 두발사리 15과 지하사리 9과 점사리 5과 추홍사리 7과 매수사리 9과 쇠사리 6과 미색사리 1과 대소색 영롱한 사리 9과 등 83과와 덩어리 사리 등이 출현되었다. 나는 나를 찾아 나선 여행에서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찾아 나선 여행 구도를 통한 번뇌, 욕망, 집착, 해탈, 청정, 인연의 이지우주의 대원칙을 배우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자아가 찬 모습을 통해 자성을 깨닫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명경지수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본체를 읽고자 머리를 삭발하다. 큰스님의 일대기 저서 부처님의 뜻에 따라 중에서 발췌. 일봉석영복 큰스님은 해외 보교의 선구자, 최고의 학생이자 최고의 선승선, 교이다. 선시불심 교시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표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후 1994년 세계불교법왕청 총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세계불교평화의 날로 재정 공포하셨다. 침필원본 밤하총사 소장. 큰스님은 40여 년 전부터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최국단 통일전망대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7천만 동포의 연원인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1분 11일 787곳에 걸린 마지막 통일기원 12 787개 임진각 통일촌마을 안보회건에 건립하여 재막식하는 날 열반에 드신 이후 통일촌마을에 건립한 마지막 비석을 크게 만들어 다시 세우고 그 자리에 있던 비석은 현재 법왕청 총본산 동탄법왕사에 옮겨져 788개가 건립되어 있은 UNNGOEF 전관대사 유네스코 특사로 활약했으며 UN총회에서 핵무기 폐기 등을 강조해온 업적으로 승려로는 유일하게 95-96년 UNNGOEF 세계병화교육자국제협회 찰스메르시에카 총재로부터 2회 연속 노벨 병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 당시 비서실 담화가 추진 큰스님 열반 이후 UNNGOEF 한국대표 겸 전관대사 1996년 2011년까지 담화 종사가 국제회의에서 선임되어 UN 본부에 등록하고 UN 본부로부터 신분증 받아 활동함 특히 스님은 미국의 템폴대학에서 조당지병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최다 닥사학위 126개 최다 저서 1042종 최다 통일기원비 권립 788개 선필위호 50만여장 의령 1붕사 석굴법당을 포함하여 기네스북 5관왕에 기록되어 있다. 기네스기록 등재 당시 비서실장 담화가 기획하고 추진함 글 정리 예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종사 합장 법왕 1붕의 발길 따라 25번째 이야기 법왕 1붕의 간추린 행장 세계불교 초대법왕 1붕 사경보 존자 예화 1914년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에서 출생 1932년 19세 1세 제주도 삼방불사에서 수계득도 1933년 23세 지리산 화검사로 진진흥 백왕백을 찾아 제주를 떠난 1935년 22세 4세 전북 위봉사에서 사미과와 사집과 수료유춘담 스님께 1분이란 법고를 받음 1936년 39년 23세 26세 5세 8세 서울 동대문 개운사 대원함에서 박한영 대강백의 수재자가 되어 사교과와 대교과를 마침 1940년 27세 9세 전북 김재 금산사에 호강 김영수 스님께 식수행상을 약 6개월에 걸쳐 사사받음 방한함 스님이 조실로 계시던 강원도 월정사 상원함의 선원 원장이 되어 확인들을 지도 1944년 46년 31세 33세 13세 15세 월정사 이종옥 주지스님의 도움으로 임재종 묘심사 경례에 있는 일본 경도의 임재전문대학 전문부의 유학 졸업 1946년 50년 33세 37세 15세 19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입학 졸업 1950년 53년 37세 39세 19세 22세 원광대 전북대 강사 1953년 39세 22세 경남일보논서위원 1953년 56년 39세 43세 22세 25세 진주해인대학교 1955년 56년 42세 43세 24세 25세 부산대학교 강사 1956년 59년 43세 46세 25세 28세 대한 물교 조계종 제주도 정무원장 1956년 63년 43세 50세 25세 32세 부산 동화대 물리대 철학과 주인교수 1958년 45세 27세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세계불교도위회의 하동산 종정 이창담 총무원장과 함께 한국 대표로 참석 1960년 61년 47세 48세 29세 30세 미얀마렌군의 상가 대학 교환교수 1962년 49세 31세 대한 물교 조계종 불국사 주지 자유중국 3장학원에서 3장 법사 학위를 받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전국불교 청년회 총재 1963년 50세 32세 부산시의회의원 1964년 51세 33세 해동 불교역경원 원장 1964년 66년 51세 53세 33세 35세 미국 콜롬디아 대학 워싱턴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하와이 대학 교환교수 1965년 52세 34세 한국 불교 최초로 해외포교사 임명장을 받음 1968년 69년 55세 56세 37세 38세 미국 필라델피아 주립템플대학에서 연구 및 교수생활 1969년 56세 38세 미국 탬플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 같은 대학 불교학 교수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겸 교수 제 미국 세계중앙선언 원장 1970년 57세 39세 동국대학교 대학선언 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지도 부위원장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1971년 58세 40세대한 기도회 국술원 고문 말레이지아 불교종단으로부터 명예대승정 초대 홍콩 불교대학 명예원장 초대 1972년 59세 41세 한미 국제불교 수도원 부산 금강사 원장 1973년 60세 42세 중국문화대학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 1974년 61세 43세 성사이처돈 선양회 총재 유신학수론 이사 취임 오리엔탈대학 명예교수 홍콩 불교승가연합회로부터 명예종정 초대 1975년 62세 44세 미국 알라바마시 일분선언 원장 충남대학교 대학원 강사 미국 갤리포니아 국제대학 명예교수 일북문학교 고문 1976년 63세 45세 배원 성역의 맹룡 배영 변호사 창립 배종사 초대 세계선학회 탄어 혜람스님 등 고승 다수 참여 회장 아시아 산림불교회 고문 1977년 64세 46세 충남대학교 명예의 철학 박사 세계평화 진선회 명예총재 한국사회문회 진흥회 고문 미국 유니온 대학 명예교육학 박사 미국 남아종교재단 명예 대승정 초대 미국 불교 청룡종 정정 초대 1978년 65세 47세 미국 뉴욕주 일봉선종회 수도원 명예원장 1979년 66세 48세 국제서도협회 총재 1980년 67세 49세 일본 경영대학교 개관교수 일본 정치대학교 명예교수 국민 문장 수여 한일중 문화 신교회 고문 한비타임스 고문 1982년 69세 51세 필리핀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일본 문화상을 제정 대한웅 변중앙회 고문 세계불교고수 및 학자대회 한국대표단 단장 서화 춘추사 고문 달마 청년회 고문 1983년 70세 52세드 하마피자이사원에서 불교의 최과학위를 수여받음 1984년 71세 53세 세계불교 도의회 한국연합회장 법무부 장관 으로부터 감사장 받음 예술문화 교류국제협회 고문 국제창소년 예능개발원 고문 일봉 문학상 제3회 시상 일봉 여류시인회 제외 시상 아라빅 이슬라믹 대학에서 명예 종교심리학 박사학위 1985년 72세 54세 한국문화예술원 연구회로부터 감사패받음 미국 텍사스 버페너대학교로부터 명예 윤리학 박사학위 국제문화협회 세계 평화문화상 받은 배달민족회 고문 1986년 73세 55세 홍익정년봉사회로부터 공인문화상 받은 불교법회 총재 1987년 74세 56세 제1회 신라설대상 전 대회장 한국문화예술가협회 총재로 추대 1988년 75세 57세 불교중앙문화원 총재 육탄용사선양회 주최 제2회 전 외국인 우리 마련선회 고문 영국 캠브릿지 국제정기업회 회원 1989년 76세 58세 법상종 일봉선교종 배승종 미타종 진원종 법상종 세계선학회에서 법왕추대 미르법고 총재 1990년 77세 59세 안전경화국제국회의원 세계무술고단장회 한국본부 고문 1991년 78세 60세 인류대화 운동본부 고문 4월 혁명민주대상위원회 명예위원상 1992년 79세 61세 일봉삼장대학원 이사장 세계불교법안청 총회에서 초대법왕추대 1993년 80세 62세 촌자 성호를 스리랑카 아마라프라 종단 으로부터 받은 93년 기네스북의 최다저서 677권으로 기록 93년 기네스북의 최다 박사학위 일어난 개로 기록 93년 기네스북의 12630개 기록 1994년 81세 63세 국제문화세계병화재단 한국명예총재 같은 재단에서 순금메달 과 상장을 받은 한국기네스북협회 94기록 인증서 수여식에서 박사학위 최다취득 73개 최다작저술가 741권 최다선 빌보시 최다통일기원 12권립 등의 공식사관왕 인증서를 받은 G13회 1북문학상 시상 미국 뉴욕의 재미안국 부인회 명예고문 추대 중남미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장으로부터 세계 평화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모장 파나마시 명예시민관과 파나마시의 문장이 새겨진 기념품을 받은 파나마 키와니 클럽으로부터 세계 평화 주창자로서의 파고란 공을 기리는 공모장 및 명예회원 중 세계 평화운동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공로패를 받은 파나마 초레라시 정부로부터 세계 저명 방문인상과 이를 인증하는 공문을 받은 세계병화교육자 국제협회 가입국인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헬기에 에스토니아 인디아 이스라엘 아이보리코스트 후에이트 마카오 몰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등 12개국으로부터 거방 및 존자 추대 받은 파나마시 윤레식 대학에서 세계복지중진에 있어 세계 평화 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총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오스트리아 더 오더 오브 메리트 오브 시그넘 PD로부터 세계 평화 공모장을 받은 프랑스의 로어드크 대세발 이리테레토일 테라페익스로부터 세계 평화 공모장 받은 알버트 슈바이처 평화상 받은 같은 날 알버트 슈바이처 평화상 운영위원회로부터 상임회원으로 임명받은 과테말라산 타로사시 6000부대로부터 세계를 위한 고귀한 업적을 기리는 공로패를 받은 과테말라산 타로사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 받은 4월 2일 국제정치문화아카데미 이사로 추대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으로부터 세계 저명 방문인 상 받은 재단법인 세계 평화문화재단 명의의 총재로 추대된 러시아 슬라브문화아카데미로부터 철학박사 학위 받은 4단법인 한국참전예술인협회로부터 표창태 받은 중국 천진대학 해공연 2회로부터 특별기념품을 받은 중국 연변일보사 해외고문으로 추대 경기도 포천군 운청면 성로병원의 세계불교 벗항청이 무실 명예총재로 추대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 대학 총장인 발렌티나 브론소 박사로부터 명예교수 추대 같은 날 담화가 모시고 동행한 UN 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협회 제7첩 국제회의가 열린 세인트 피터스버그 주립대에서 세계평화와 종교의 역할이란 제목의 강연을 했으며 12대국 평화단체의 대표들로부터 법왕 및 존자 추대증을 받은 이로써 서경복 큰스님은 152국 5800여 단체에서 법왕으로 추대된 이곳에서 법왕으로 추대한 나라는 5월 25일에는 1993년 제정한 일본 세계평화상을 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텐마크 요르겐 나우어선 비그 박사와 인도 서널대사이 박사 등 6명에게 상장과 평화메달을 시상함 발트해 유랑선 대결축제 우정과 평화의 집에서 열린 러시아 문학과 불가리아 문화의 날 기념행사에 러시아 민속예술 공연 등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회의에 참가했던 20여국 대표들로부터 기념품을 받음 러시아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여자 사범대학교 총창 이사예부 세일백으로부터 77번째 박사인 명예인문학 박사 합의를 받음 같은 대학 명예교수로 추대 같은 공화국 대과사전 편찬위원회 누르탈리에이브링갈리 위원장과 같은 대학 총장에게 일봉세에게 평화상을 수여함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 카자흐스탄 출판사 시즈티 꼬부 예리크 총사장에게 문화상을 수여함 일봉법오왕장학회 총재로 추대 현장학회장 단화총사 1996년 7월 3일 사리습골 결과 영공 큰스님 봉주 큰스님 경우 큰스님의 증명으로 평골사리 16과 두정골사리 6과 비취색 영롱한 두발사리 15과 지하사리 9과 점사리 5과 추홍사리 7과 매수사리 9과 쇠사리 6과 미색사리 1과 대소색 영롱한 사리 9과 등 83과와 덩어리 사리 등이 출현되었다 큰스님 사리습골장의 단화총사 참여함 이번 일봉에 팔길 따라는 일봉 서경보 법원님의 일대기를 25회에 걸쳐 소개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몽에서 열방까지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일봉 큰스님을 9년 가까이 수행영호실장과 비서실장으로 시봉하면서 육상 녹음 및 자료를 바탕으로 간추려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큰스님의 업적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계속해서 발굴하고 자료를 찾아 네이버 tv에 소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1편부터 25편까지 소개를 하였고 중간에 1편부터 10편까지 상편으로 편집하여 소개하였으며 나머지 15편부터 25편까지 하편으로 묶어 소개하고 1편부터 25편까지 전편으로 묶어 네이버 tv 및 유튜버에 소개해 올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심과 대려를 통하여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 정리 2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총사 합장 글 정리 2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총사